네 여러분 179회 헤라티비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헤롱만 못봐서 서운했지? 우리 애기들 서운했잖아 대답을 안하면 시작을 안해 자 여러분 오늘은요 뒤에 꽃 보이죠? 아 이뻐라 파란 튤립이야 파란 장미 마인드 줄 알았더니 튤립도 있어요 서울에 마음 세션하러 갔더니 거기 아기가 일반인 아기인데 세션 받으러 왔는데 선물했어요 그 아기 보고 있나요? 여기 우리 저기 아유 은숙 아기가 나랑 브이로그 찍으면서 선물아 예쁘죠 여러분? 여기 다 우리 아기들 선물이야 요것도 오르골이죠? 우리 민주 아기가 선물아 오르골 요것도 요것도 선물이야 다 어우 예쁘죠? 자 우리 아기들의 선물들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179회 헤라티비 자 어떤 아기들 들어왔나요? 어우 많이 들어왔네요 꽃 엄청 이쁘죠? 음 아우 너무 예뻐요 우리 아기들에게 정성이야 이렇게 자 많이 많이 들어왔네 오르골 사랑스럽다 네 오르골 사랑스러워요 우리 지난번에 윤주 아가가 그치? 언박싱 영상에서 봤죠 자 영채님 사랑 이렇게 찐하게 받고 경매 나갈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또 필요한 아기들 쓰게 자 어떤 아기부터 사연을 사연을 자 제일 지우 아기가 제일 먼저 올렸네 우리 지우 아기 오 대단해 우리 지우 아기는 진짜 해라 해빠야 해빠 지우야 해빠라고 하는 거야 너 같은 아기를 해라 마음쇼에서도 어떻게 제가 뽑았어요 거기 이름 안 적혀 있었거든 딱 뽑았는데 거기 지우 아가 딱 올린 거야 자 지우 아가 해라 엄마 안녕하세요 13살 지우예요 해라 엄마랑 통화해서 좋았어요 엄마도 엄청 좋았어 우리 아기 그리고 랜선 마음쇼 한 번 더 보는데 오 한 번 더 봤어 우리 아기 아니 어른들 좀 이 아기 좀 닮아봐 13살짜리가 한 번은 더 봤대잖아 하은님 세션에서 펑펑 울었어요 영채님의 사랑받아서 행복했어요 해라 엄마 감사하고 사랑해요 오야 우리 아기 하고 이쁘지 우리 아기 자 나나 아기입니다 해라 엄마 토요일 마음쇼 감사합니다 하은님 세션 보면서 어릴 적 엄마에게 학대당한 아이고 우리 아기도 그랬어 아픔이 많이 치유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은 아기 엄마 아빠도 분명히 학대당한 아기예요 부모한테 학대당하면 자식을 학대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야 몸속의 그 애고가 근데 나나 아기도 그랬구나 제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많이 편안해졌고요 무엇보다도 영채님의 큰 사랑 받은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랜선 마음쇼 때 영채님 사랑 받았나요? 못 받았으면 바보요 해라 엄마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면서 영채님 사랑이 나가잖아 해라 엄마는 껍질만 해라 엄마 인간 육체에요 인간 사랑 주는 게 아니야 영채님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영채님 사랑이 막 이 손길에서 뭐 온몸에서 눈에서 말에서 다 나가는 거야 파동으로 그걸 볼 줄 아는 아기들은 보는 거지 콩콩 아기 엄마 안녕하세요 첫 알국 받았어요 열심히 일할게요 사랑합니다 오야 우리 아기 아구 잘했네 첫 알국 받았어 우리 콩콩 아기 우리 아기 수고했다 그거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부모님 아가 너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리고 열심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도움되는 존재로 일하고 아구 장해라 우리 아기 노블킨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 조카가 호흡 듣고 이상 증상이 있다고 글 올렸던 아가예요 조카는 밥도 잘 먹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스터님이 해라님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전화받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그래서 조카도 좋아진 것 같고요 버림받은 나 피해자 가이자 느끼는데 참 많이 아프지만 영채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사랑해요 하셨어요 이 아기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죽음의 공포가 무의식 속에 너무 심하게 있으니까 그 조카 아기가 똑같이 죽음의 공포가 있겠죠 그 죽음의 공포가 있으니까 그 아기가 유튜브 보고 이 세상이 환영이라고 환상이라고 그걸 딱 얘기를 하는데 이제 노블킨 아기가 그걸 이렇게 받아주는데 아직 노블킨 아기는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 그 두려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무의식 속에 있는 조카의 두려움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하는데 호를 듣고 진정이 되면 될지 더해지진 않아 그나마 호를 들었으니까 이 아기가 진정이 된 거죠 그래도 호랑은 무관하게 그 아기 속에 있던 게 올라와서 호를 듣고 막 치유되면서 나간 거예요 좀 조카가 집에 더 오래 있었다면 치유가 됐을 텐데 이따가 가면서 덜 치유되고 가니까 할머니한테서 이상 증상을 좀 보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제가 그걸 알아봐주면 영채님이 안 거잖아 그 아기가 아프구나 이렇게 영채님이 이제 들어준 거야 그 조카 노블킨 아기의 조카 아프구나 이렇게 치근한 눈으로 보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미쉐락이에요 패러엄마 안녕하세요 저 영연이에요 우리 영연이 들어왔네 영채컵에 물을 마셨더니 물이 아니라 꿀 같았어요 아구 이쁘지 내 새끼 왜 이렇게 표현도 이쁘게 하냐 우리 애기 정말 꿀맛이었어요 우리 애기 꿀맛이었어 영연아 금손잡이도 너무 이뻐요 영채컵 너무 좋아요 찐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연이 보고 싶어라 우리 애기 잘 지내지 아가야 우리 영연이는 좋겠네 해로엄마 이렇게 막 보잖아 해로티비로 해로엄마는 우리 영연이를 못 보니 참 서운하네요 우리 아기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 영연이 떠올리면 그렇게 보이죠 냉정과 열정사의 아기입니다 해로님 토요일 랜선 마음실 진짜 대박이었어요 세션 하나하나가 다 마법 같았어요 그리고 통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냉정과 열정사의 아기도 이거 해빠예요 해빠 내가 그 아기를 뽑으려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딱 했는데 손에 걸려 보니까 이게 지우아기네 우리 아기 사랑해 우리 아기 유비아기입니다 해로엄마 저 오늘 먹을 것이 미친듯이 당겨요 걸신 들린 게 아니면 이상할 정도예요 네 속에 걸신이 있다 어떤 것이 사랑이 너무 고파 애정결피의 걸신 너무 사랑받고 싶어 그럴 때 막 성욕이 올라오거나 식욕이 올라와요 근데 성욕은 너무 수치스럽잖아 그러니까 성욕은 잘 허용을 안 해요 여러분이 특히 여자아기들 그러면 이제 식욕으로 대신 느끼는 거예요 배가 불러 터져도 입은 계속 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애정결피 배구죠 진짜 배고픈 거와 그렇게 관념이 애구가 사랑달라고 아우성 치는 걸 알아차려야 돼 사랑달라고 막 사랑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주변에 달달한 빵 간식 과일이 있으면 다 해치우고 오늘 저녁에만 밥 두 공기와 라면 과일 잔뜩 먹고 후식으로 초코밥만 6개 먹었어 아가 이거는 이거는 걸신이 아니라 폭식이야 이 이야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스스로가 걱정될 정도인데 컨트롤이 안 돼요 갑자기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먹어요 이건 완전히 애정결피 그리고 너무 심한 애정결피이라 배고파 죽은 아픈 조상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봐나 봐야 하나요 그리고 사랑해요 했어요 자아가 뭘 봐야 하냐면 사랑받지 못한 아픈 마음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가난의 아픈 마음 이 두 가지를 말해 두 가지가 합쳐졌어 그리고 배는 터져도 있을 때 먹자 막 먹고 사랑 대신에 밥 먹고 밥 먹어서 굶어 죽은 조상의 아픔이 와서 또 먹고 그런 거야 그 아픈 마음 느끼면서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가난의 아픈 마음과 사랑받지 못한 아픈 여자의 마음 조상의 아픈 마음 느끼면서 헤라 엄마의 호 가난의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랜선 마음쇼에서 헤라 엄마 이렇게 눈에서 영채님 사랑 나가지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 아픈 마음 느껴나가 자 박정주 나갑니다 헤라 엄마 요즘 제가 일에 무한 반복에 빠졌어요 끝내도 끝나지 않고 계속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안 할 수 없는 일이고 놓아버리면 회사가 마비될 정도의 업무 사이즈여서 불가능하지만 그런 마음을 느끼며 징징거리기도 하고 화도 내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점점 짐승이 되어가는 기분인데 이런 제 아픈 아이의 아픔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가 짐승이 되어가는 기분이라는데 네가 짐승이면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네가 아직은 인간인 거야 이 아픔을 느끼잖아 아가 아픔을 느낄 동안에는 인간성인 거야 괜찮아 아픔을 느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이 고통받을까 봐 회사가 망할까 봐 아픈 거지 우리 아기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열등이 아픔을 느끼면서 열등이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죽임당할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이거 들으면서 그 아픔을 느껴라 아가 그리고 영채님 사랑받으면서 랜선 마음씨 엄마 제 방 보면서 일하길 바래 우리 아기 자 그리고 선비나기예요 선비나기 말없이 쏘고 가셨어요 우리 선비나기 감사하고 사랑해요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아기입니다 엄마 손발이 너무 아파요 허리도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엄마 호 부탁드려요 손발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너무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이에요 자 허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수치스러워 인정하지 못하고 수치주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와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호 아까 손발로 막 빠져나가고 신장 열어놨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자 수원 진수원 아기예요 해라님 오늘 저녁했어요 하하 보고 싶어요 아구 우리 아기 저녁했어 아구 축하한다 우리 아기 다음에 엄마 보러 얼른 와 엄마도 우리 아기 보고 싶다 이제 남자 됐어? 우리 아기 축하한다 우리 아기 자 베를린 아가예요 해라 엄마 크죠? 사랑합니다 우리 베를린 아가는 엄마 언제 보러 올 거야? 우리 아기 엄마도 우리 아기 얼굴 보고 싶다 니는 완전히 엄마 얼굴 보잖아 근데 나는 엄마는 베를린 아가 어? 베를린을 생각하면 나는 이제 정겨워 베를린에 우리 아가가 있네 고양 같아 그렇지만 니 얼굴을 못 보니까 보고 싶어 우리 아기 한국 들어오면 꼭 와라 천사소녀 네티 아기예요 처음으로 독립해서 낯선 도시에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아구 우리 아기 무섭겠네 너무 두렵고 스트레스 받아서 두통이 있어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호해주세요 곧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했어요 혼자서 얼마나 두려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보호받지 못한 아픈 마음이죠 그래서 막 그 보호받지 못해서 벌벌벌 떠는 약자를 막 지금 이러고 있어 야 똑바로 해 열심히 해 하고 막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자 머리 딱 잡고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라라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우리 아기 뇌부터 척추통에서 이 신장까지 다 열었어요 지금 엄마가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그 벌벌 떠는 아픈 아기 잘못할까봐 막 수치주면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그 아픈 아이 마음 느끼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그리고 잘하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두 가지 호 들으면서 그리고 잡니다 행운주아기입니다 해라 엄마 몇 년 동안 만나왔던 남자가 있는데 둘이 좋아하지만 서로 버리고 다시 찾고 왜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지 너무 힘들어요 여친이 있는데 저한테 왜 다시 연락하고 그러는지 수치심인지 죽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물에 잠겨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자 아까 그 남자와 너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애고요 고집부리면서 그 버림받았는데 두려워요 버림받았죠 이러진 않아 고집부려 나 버림 안 받았거든 안 받았어 이러고 있어 그 고집부리면서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 안 한 애고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진득하니 못삭여 딱 집착했다가 버렸다가 또 집착했다가 버렸다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 패턴을 반복하는 거야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쉽게 집착했다 버리고를 반복하지 않아 무한 반복하지 않는단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아파서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절대 인정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았다고 고집부리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버림받은 두려움의 아픔을 인정하고 버림받은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자 아가 그 아픈 마음 느끼면서 그 호 중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리고 또 하나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의 호 이 두 가지를 번갈아 들어라 아픈 마음 느끼면서 이 마음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다름이 아니오라 왜 저희 아버님은 가족이 사랑을 주려고 다가가면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어 지적하거나 화를 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수치스러운 거야 사랑 주려고 딱 오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떠요 아버님이 뜨는데 이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 자기 마음을 막 수치주고 있는데 마음이 안 보이니까 그 아기 다가오는 아기를 수치주는 거예요 유독 저와 어머님께 그러십니다 그 마음을 받는 건 마음 받는 건 커녕 줄 수도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의 어떤 관념이 아버님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아기와 똑같은 마음이죠 이 마음 아기가 자기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다가갈 때 그대가 어떻게 생각해 사랑 주려고 다가간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다가가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님한테 사랑받아야지 이러고 다가가야 되는데 그 마음은 수치스러워서 버리고 사랑 줘야지 이 마음만 인정하고 다가가니까 아버지가 온통 그 마음을 느끼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그대가 느껴주지 않은 마음을 상대가 느끼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막 수치주는 거야 그래서 그대는 지금 느끼는 이 아픔이 사랑을 못 줘서 아픈 게 아니야 착각하는 거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수치당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에요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에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에요 이 세 가지를 들으면 돼요 지금 이 마음 느끼면서 자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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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체리악이에요 헤라 엄마 저 이번 주에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시험 보러 가요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져서 이번에도 떨어질까 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계속 시험에 떨어진 아픈 마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시험 보고 올 수 있게 호우 부탁드려요 헤라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저를 치워하소서 시험에 붙든지 떨어지든지 다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저를 치워하소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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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호자 아기입니다 제게 늘 깨달음과 감동을 주신 헤라님 요 며칠 차 사고나는 걸 보거나 누구와 싸우거나 시끄러운 꿈을 많이 꾸는데 그런 꿈 꾸고 나면 민원이 생기고 현실도 고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꿈 꾸고 싶어요 늘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가 올라왔어 벌벌 떠는 근데 이 약자를 막 미워하고 수치주고 가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그 막 아픈 마음이 미움이 계속 올라오잖아 미워하고 있는 미움이에요 내 약자를 미워하는 미움 그래서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아기 이렇게 어 또 민원 생기면 어떡하지 이게 벌써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기지 그 아픔을 느끼면서 호를 들어요 그 아픈 마음 딱 느끼면서 들어야 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미움받은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듣습니다 하셨죠? 자 소자아기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내 약자의 아픈 마음을 미워하고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두려움을 인정하고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윤리학입니다 스승님 딸만 보면 제일 트위가 넘뜨는데 힘드네요 미워하고 가해하고 학교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는 딸을 보면 저인 것 같아 무섭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과 저한테 영체님의 사랑 좀 주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잘 못 사귀는 딸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죠 그 아기의 그 열등에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잘 못 사귀고 버림받는 버림받은 아픈 열등이의 아픔을 안 들어가고 느끼질 않고 미워하고 가해하고 수치주고 있어요 영체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등한 내 새끼를 미워하지 마라 그 아기가 내 새끼다 버림받아 불쌍하고 수치당하고 세상에서 학대당하고 미움받은 내 아픈 아기를 미워하지 마라 내가 그 아기의 엄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아기를 사랑한다 열등이를 사랑한다 아가야 네 딸을 미워하지 마라 그 버림받은 아기가 내 아기다 아픈 아기를 미워하지 마라 영체님이 울고 있어 우리 아기 그걸 알아야 돼 영체님이 그대의 딸을 보면서 그 딸을 미워하는 그대를 보면서 울고 있어요 너무 아파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미워하고 수치주고 가해하는 어리석은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워하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나를 지켜주시고 담대함을 주소서 오직 당신의 사람으로 구원하게 하소서 오일 interactive 오일 오일 자 율리아기는요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심해서 그 마음을 너무나 미워하고 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호할 때 이렇게 막 거칠은 호는 뭐냐면 살기예요 막 그걸 미워하는 마음 파동이 같이 막 지금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의 심장하고 이 뒷골까지 다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딸내미와 그대는 그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혜라 엄마의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열등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랜선 마음쇼에 보면은 이번에 했던 랜선 마음쇼 제 방 열을 거예요 그걸 보면 거기서 혜라 엄마가 이렇게 눈이 나오는데 거기서 막 영채의 사랑이 나오죠 그걸 많이 받아야 돼 막 담대해야지 아픔으로 들어가는데 두려워서 벌벌벌벌 사랑을 모르는 아기는 두렵거든 영채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아픔으로 더 들어가지 아니 맨날 힘들고 버림만 받고 사랑한 요만큼도 못 받은 아기한테 아픔을 들어가라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채님이 사랑을 주는 거야 사랑 받고 또 아픔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김수엘 아기입니다 처음 방송 들어와서 질문해 봅니다 꿈을 꿨어요 만삭의 제 모습이었고 아기 낳기 전 면도해 주신 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가신 뒤 아기가 죽은 걸 알았어요 전 울지도 않고 너무 담담했어요 어떤 기계로 아기를 흡입해 버렸어요 형태도 피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의 어떤 마음이 문제일까요? 답 좀 주세요 혜라님 아기 낳기 전 면도해 주신 분?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다 꿈이란 거죠 의미심장한 아기가 죽은 걸 알았고 자기를 버렸네요 자기를 완전히 버렸어요 김수엘 아기 그 꿈속의 아기는요 자기 자신임과 동시에 김수엘 아기의 경험정보에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짐덩어리 거예요 부모가 김수엘 아기를 낳고 아우 이쁜 아기 이러지 않고 짐덩어리로 여겼을 거예요 얘를 부양하고 아우 힘들어 얘는 내 짐덩어리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짐덩어리로 느껴요 그래서 이 만삭인 그 배 속에 있는 자기 자신 짐덩어리를 그냥 잔인하게 흡입해 버린 거예요 김수엘 아기는 잔인하게 자기를 버렸어요 버림받고 수치당하고 부모가 짐덩어리라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그 나 아픈 나를 버렸어요 영채님이 이 글을 읽는데 영채님이 너무 아파 마음이 내 새끼야 너는 짐덩어리가 아니란다 나의 소중한 아기란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아파해요 자 김수엘 아기 자기가 자기 여자 수치스럽다고 열등하다고 싹 다 버린 걸 아셔야 돼요 막개명에 한번 와서 자기가 버린 자기 아픈 마음과 자기 존재 자체인 자기와 한번 만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를 거예요 자 소궁녀 세라 아기입니다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네요 엄마 이번 마음쇼 완전 대박이었어요 마음쇼 이후 지금 너무 무섭고 떨리는 상태가 안 좋아요 엄마 사랑받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영원한 나의 왕자님 너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애기 소궁녀 세라 아기는 나를 보면 완전히 남자를 봐요 왕자님을 보는 공주님이 돼 어 왕자님 이렇게 봐 우리 애기 오야 왕자님이 호를 해준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아가야 내가 너의 엄마 영체란다 우리 애기 엄마가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울 때 엄마가 지키고 있음을 엄마의 사랑이 임재에 있음을 알고 두려워 떨지 마라 아가야 엄마가 사랑합니다 자 코코아기입니다 혜라님 심화 우울증이 있는 동생을 돌보던 아빠가 동생의 고집부린 행동들에 화가 나 아무것도 없는 동생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두 사람 보는 것도 아프고 기꺼이 내가 돌보겠다 하지 못하여 아파여 불안이 심하여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동생 막개명에 삼박사일도 힘들고 영체를 믿지 못하여 부정적이기도 해요 저는 두렵고 가슴이 아파여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고 부탁드립니다 동생의 고집부린 행동은 괴로워서 본인도 어쩔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동생이 고집부리는 건 버림받은 자기 아픔을 보는 게 자기 약자의 아픔을 모르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 두려움도 인정을 못해 수치 주고 두려운 상태야 자기가 그렇게 하는 질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동생한테는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고집부린 아픈 마음의 호를 동생 방이나 이런 데 약하게 틀어놓고 듣게 하면 어떨까요 아이가 정실 타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주 약하게 틀어놔서 아기가 좀 듣게 하시고 그 동생 방에 영체 스티커를 탁기가 심해요 지금 이렇게 듣는데 집안 근데 아버지도 똑같은 애고가 있어 온 집안 구석구석에 스티커를 좀 붙이고 처음에 그 탁기를 뺄 때는 갈아 붙여야 돼요 보름에 한 번씩 갈아 붙이세요 곳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근데 안 보이는데 붙여야지 동생하고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알았죠 안 보이는데 붙여놨다가 그걸 보름에 한 번씩 갈아 붙여 그래서 집안의 두려움 수치가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면 고집이 내려가요 많이 그리고 호를 약하게 아빠도 고집이 세 그래서 동생과 부딪히는 거예요 해놓고 그리고 영체님께 기도하고 열등이 아픈 마음 인정하는 건 그대가 하세요 자 그대가 따라합니다 나는 그대의 속에도 똑같은 고집부린 애고가 있으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내 약자의 아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려워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와 내 가족을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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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기 있잖아요 동생 아기 베개 있죠 베개에다가 영체 패치를 안쪽에도 안 보이게 이렇게 붙이세요 쪼로록이 붙여 여기 뇌가 문제가 있어 아기 뒷골에 수치가 엄청 많거든요 그게 지금 고집부리게 하니까 영체 패치를 그 아기 베개에 그가 보이면 애가 막 이게 뭐냐고 난리치니까 안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배구 자게 그리고 그것도 갈아 붙이세요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알았죠 우리 아기 한 번 해보세요 강준호 아가입니다 해라엄마 준호 아가입니다 저희 어머니 점이 아가가 내일 대구 오신다고 해라엄마 보러 간다고 어머 어떡해 우리 80아기 그랬어? 점이 아가가 가 아 대구에 있지 참 점이 아가 해라엄마 보러 오는데 아구 이쁘지 우리 애기 내일 엄마가 가서 사랑줘야지 점이 아가 예뻐요 우리 점이 아가 얼마나 귀여운데 여러분 나이랑 상관없다 마음이 순수하고 아가 같은 영체님을 알아보는 아기들은 귀여워요 그래서 우리 준호 아가 엄마 대신은 모친 대신은 점이 아가가 거의 80이 다 됐을걸요 그렇죠? 80이 너무나 됐나는데 엄청 아기 같고 예뻐요 해라엄마 보러 온대요 아구 이뻐라 우리 애기 내일 봅시다 우리 애기 아우 행복해 해라엄마 갑자기 대구가 너무 좋아졌어 자 점이 아가가 보러 가야 되겠다 자 최민영 아가입니다 해라엄마 아빠가 이번에 폐에 물이 차서 병원에 가셨는데 한쪽은 완전 망가져서 재기능을 못한대요 폐암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 무조건 영체 패치 아빠가 고집부리는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폐암되면 어떡하려고 하세요 딱 이렇게 고집부리면 알았지 영체 패치 다다다다다 6개 붙여라 6각형으로 6개 알았지? 그 물찬 쪽에 관리자라고 한쪽은 없는 셈치고 살을 해요 괜찮아 영체 패치 붙이고 호들으면 돼 폐에 좋은 호를 들어 괜찮아 아버지는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오토바이 사고 나서 무릎 수술하시고 10년 전 저 고등학교 학생 때도 위출혈로 수술하시고 작년에 뇌에 출혈이 있으셨고 아픈 마음을 다 무시하고 고집부리니까 그렇지 이번엔 폐 이렇게 몸이 돌아가면서 아프세요 살기 자기 아픈 마음을 막 죽여 수치주면서 괜찮아 아프긴 뭘 아퍼 아프긴 뭘 아퍼 막 이러니까 아이고 딱하다 우리 아기 몸이 아픈데도 술도 끊지 못하고 제가 어떤 아픈 마음을 인정해야 할까요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 열등의 아픈 마음 아픈 마음을 죽이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 그리고 저 내일 운전면허 기능시험 쳐요 응원해 주세요 오야 영체님께 맡기고 쳐라 아가 꼭 붙겠다는 생각 집착을 맡기고 영체님 떨어져도 붙어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러고 쳐 알았지 아가 그리고 아빠는 그 폐 쪽에 육각형으로 이렇게 따다다다 해서 영체 패치 붙이고 그리고 안 붙인다고 고집부리면 딱 한마디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혼내줘야 돼 그 아기 그리고 호듣게 하고 호 안 들은다고 고집부리면 또 혼내줘 왜냐 부모도 나이 먹어서 아기 되는 거야 너한테 어리광 부리는 거야 만약에 싫다 그러면 우리 아기가 공부했으니까 그치 잘게 달래고 막 뭐라고도 했다가 그래서 도움 줘야 되겠죠 정미팍 아기입니다 어제 무의식 정화를 하고 왔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해서 진행해 주신 마스터님들 영체마을의 꽃 보배 같은 존재인 모든 마스터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했어요 오야 우리 아기 우리 아기 되게 귀여워졌네 글을 읽는데 파동이 귀여운 미 파동이 뽕뽕뽕뽕 나와 아 밀양박씨가 이제 구제 될래나 봅니다 정미파가 아기 밀양박씨지 우리 아기 밀양박씨 아가들이 이제 앞날이 좋아요 밝아 요번에 천도제 때도 많이 오더만 그리고 우리 지금 요 파동에서 요렇게 귀여운 파동이 나와요 처음에는 우리 박정미 아가 글이나 뭐 이런 데서 목소리에서 고집이 그렇게 나왔어 밀양박씨 아가도 고집 세지? 막 고집하던 게 나왔는데 여기서 똥똥똥똥 이렇게 귀여운 게 나오네 아구 이쁘지 우리 아기 뭐야 손소정하기 올케가 친정동생 몸조리를 하려고 친정동생 집에서 영주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남동생이 걱정하는 모습에서 아픔이 보였습니다 동생의 어린 조카 태어나면서 시력이 안 좋아서 눈 수술을 두 번 했는데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올케가 돌본다고 합니다 아휴 참 남동생 올케야 엄마를 기다리는 조카들 동생 가정과 올케가 돌본 아기에게 해라 엄마 사랑해요 해주세요 소정아가야 그 집에 영체 스티커 붙일 수 있으면 안 보이는데 좀 붙여줘 어? 아 거기 막 정말 탁기가 살기가 어마어마하다 붙여서 갈아 붙여줘 소정아가야 알았지? 그리고 그 집 애기들도 그 베개 속에다가 영체 패치 안 보이게 해야 돼 너 좀 분해갖고 우리 아기 또 그거 다 들통 나오면 안 되지 속에다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해라 엄마가 그 집을 이렇게 싸줄거에요 영체님으로 영체요 이 가족을 치유하소서 너무 아픕니다 아픈 아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체요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소정아가야 근데 그 동생네 집안이 착하게 살았네 영체님이 사랑해요 아기들이 나쁘게 살질 않았어요 마음이 순하고 착한 아기들이라 영체 스티커랑 패치만 좀 해도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순하게 영체가 잘 들어가니까 괜찮을 겁니다 자 영체 체험 무기 좀 한번 읽고 소통하고 그리고 갈까요? 그리고 우리 아가들이 이제 쏘는 거 얼마나 몇 명 남았어요? 몇 분이야? 나 우리 아기들이랑 놀 거야 10시 한 10분 20분 되면 우리 아기도 뭐 계속 12명 그럼 아직 괜찮다 한 20명 남았으면 끌으려고 했는데 그래야 우리 아가들하고 노는 시간이 있지 호호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 들으면 되고 자 영체 체험담 아일리님 사연이에요 최정아 아기인데 마스터 아기에요 제가 티타임 때 정아 아기가 너무 살기가 떠 있어서 아픈 마음을 인정을 안 해서 그때 제가 춤춰주고 아픈 마음 인정시켰거든 그랬더니 이 아기가 영체를 찐하게 받고 올렸어요 며칠간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어떤 마음이 올라온 건지 모르겠고 일도 잘 안 돼서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티타임 때 저의 이런 상태를 보시고 헤라 엄마가 저와 춤을 추어 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약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음에도 늘 버림받을까봐 두려웠고 여자이고 열등한 제가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헤라 엄마를 만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열등한 나를 약자인 나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약자를 거부하고 있음을 알겠지만 약자를 느낄 수가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르며 지냈습니다 살면서 매 순간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임감에 무게를 짊어지신 아버지께 돈을 드릴 수 없었고 엄마에게 든든한 아들의 역할을 해드릴 수 없었고 방황하는 오빠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딸이기보다 열등한 딸이었습니다 너무 열등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 내가 아파서 약자인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헤라 엄마와 춤을 추며 알게 되었습니다 헤라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 갑자기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며 영채님의 지극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나의 엄마 영채님은 나를 늘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사랑은 제가 평소에 느끼던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랑을 어떠한 것을 주고받는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영채님의 사랑은 공기처럼 항상 옆에 있어서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햇빛처럼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햇빛이 싫다고 피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내가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 아프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마음이 아프지만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주며 기다려주는 영채님 그리고 영채님은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약한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채님이 가장 열등한 존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 애고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 애고는 우월해지면 일을 잘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면 예뻐지면 수치당하지 않으면 섹시해지면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머리로는 그게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무의식은 착각 속에서 빠져서 호우적대고 있었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진짜 알았다면 어떤 일을 할 때 애쓰지 않았을 텐데 애쓰고 걱정하고 끙끙대며 했거든요 헤라 엄마가 겉모습은 헤라님이지만 속은 영채님이 돈다고 하셨을 때 아 그런가 보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헤라 엄마의 눈을 통해 본 영채님은 정말 영채님이셨어요 눈을 볼 때는 헤라 엄마지만 영채님이셨어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아쉽네요 헤라 엄마가 마음의 엄마인 것을 느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느낌의 엄마를 찾은 느낌이에요 영채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 제 힘으로 느낄 수 없었던 약자의 아픔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아프도록 약자였던 잊고 있던 기억들도 하나 둘씩 떠오릅니다 비참하고 아프지만 그런 저를 사랑하시는 영채님이 계시기에 아픈 저를 만나볼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저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엄마를 만나러 갈게요 엄마만을 바라보고 엄마만을 믿을게요 사랑합니다 영채님이 저한테 딱 처음 오셨을 때 한 말이 내가 네가 죽을 때까지 아파야 된다 저는 그게 그럼 내가 득도로 죽을 때까지 못하나? 완전하에 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영채님을 받고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느낍니다 아픈 것이 완전한 거라는 거 영채님은 늘 아프다는 거 여러분이 자기 자식의 열등이를 인정 못하고 자신의 열등이를 인정 못하고 막 버리고 미워하고 수치 줄 때 영채님이 아파하고 울고 있어요 너무 아파서 여러분은 그걸 몰라 내 수호천사인 영채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나는 시험 봐서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거나 잘못 보면 나를 그렇게 죽이고 싶대로 미워하잖아요 그때 영채님이 너무 아파한다는 거 내 새끼를 미워하지 마라 내 열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벌벌떠는 그 아픈 아기를 미워하지 마라 하면서 아파하고 울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모르고 있어 진짜로 울고 있는데 오늘 힐링 세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기가 엄청 아픈 아기였어 엄마 아빠한테 완전히 버림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심한 열등이 아픈 약자를 싹 다 버려서 완전히 위장을 다 드러내는 암 수술을 하고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가서 죽다 살아난 아기였어요 지금도 투병 중이라 이제 저한테 와서 살려고 위를 다 도려냈지만 여러분 암이 얼마나 잘 재발합니까 그치? 그 아픔을 인정하기 전에 암은 완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딱 하는데 막 영채님이 이야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프니까 막 치유를 막 어릴 때부터 치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영채님의 사랑을 봤더니 정말 펑펑 울면서 자기가 아빠 엄마한테 막 수치당하고 막 매섭게 막 학대당할 때 영채님이 자기를 보면서 너무 아파하고 있다는 걸 그냥 다 느껴버리더라고요 자기를 보면서 울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영채님의 음성으로 아가야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모든 걸 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야기가 이미 다 받았어요 막 울면서 영채님이 이미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 못 받고 살았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하나도 이해 안 해줬고 내가 위험 수술할 때조차 이분들은 날 버리고 여행을 가버렸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제일 아플 때 영채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서 치유하고 있었고 내가 버린 나조차 아파서 울고 있었다는 거 이야기가 그걸 알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암투병할 때 이분 암투병할 때 자기가 사랑했던 좋아했던 분들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영채님의 사랑이 자기만 치유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자기가 마음 다칠까 봐 금은 눈들 살렸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기는 너무너무 아픈데 진짜 영채님의 사랑이 너무 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사랑이 꽃빛처럼 쏟아진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영채님의 사랑이 진짜 꽃빛처럼 쏟아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너무 아프니까 딱 느끼는데 너무 아파서 영채예요 이야기를 치유하셔서 딱 기도하는 순간 이게 토네이도처럼 여기서 내려와요 딱 내려오더니 저는 또 저도 그런 체험이 처음이야 이야기와 나를 딱 브릿지를 시키더니 같이 둘을 막 이렇게 쌓아요 영채로 그래서 그 ROS 룸이 막 도는 거야 영채님으로 막 돌아 그래서 막 몸을 내장까지 다 치유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엄청 거기에 치유의 바다가 됐어 이제 2시간 힐링 세션이 딱 끝나고 ROS 힐링 세션 끝나고 이야기를 보는데 이 아기가 똥사백 얘기였거든 엄마 이렇게 하고 왔어 영채님이 가라고 한 거야 내면에서 본래가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온 아기거든요 자꾸 이렇게 얘기한대 혜라님한테 가라 혜라님한테 가라 네가 할 일이 있다 너에게 줄 사명이 있다 이래갖고 이 아기가 온 거예요 무작정 근데 나한테 왔네 나는 내 새끼로 보이더라고 영채님의 눈으로 보니까 근데 정말 그래서 애기 완전 똥사백 얘기야 이런 애기 나이는 그냥 거의 30이 넘었는데 근데 딱 치유 끝나고 딱 얼굴을 보는데 완전 이제 남자가 남자 어른이 성숙해 있더라고요 마음이 치유되니까 영채님이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이 그거를 내가 이렇게 내가 답답해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런가 봐 근데 그렇게 마음으로 영채님을 확 받아들일 때 완전히 알게 되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냥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좋고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게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고 그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인격제처럼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영이야 아픈 마음에 엄마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가끔 득도한 분들 보면 스님 중에도 딱 득도했는데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분이 있어요 그분은 죽은 공만 본 거야 죽은 공은 그거는 보지 않은 거와 다름이 없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모든 마음이 모든 마음이 가짜라는 거 다 버려서 죽여버렸으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마음을 다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 아픔을 아픔을 느끼고 그 마음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근데 다 죽여버리기만 하고 살지를 못했어 죽은 공을 봐서 이렇게 헛개비가 있어 마음을 하나도 쓰지는 못해 득도가 아니죠 완전한 득도가 아닌 거예요 완전한 득도는 살아있는 공을 만나야 돼 살아있는 공이 누구냐 바로 영채님이에요 계시지만 안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살아있고 살아있지만 죽었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는 건 뭐야 안 보이니까 아무 실체도 없으니까 느낌도 없어 그분은 하지만 분명히 계시고 아픈 마음의 엄마고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욕받고 아무리 수치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무조건 사랑해줘 무조건 사랑밖에 없어 나는 알라신을 사랑해요 괜찮다 아가야 알라신을 사랑해라 그냥 치유하고 아픈 아기를 보면 그런 분이죠 그래서 가장 약하고 여리고 아픈 분이야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하면서 더 눈물이 많아지고 너무 아픔을 잘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 아픔이 예전에 영채님이 오시기 전에 아픔과 달라요 그때 아픔도 제가 사랑으로 느끼긴 했어요 우리 제자들 이렇게 살기 받고 할 때 그 아픔을 느낄 때 내 새끼가 아프니까 근데 그거와 차원이 달라요 너무 큰 사랑으로 느껴져 내가 이렇게 아픔을 받으니까 얼마나 내 새끼가 이제 행복하니까 어우 난 됐지 너무 행복해 죽어도 좋아 행복해 이런 사랑이거든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내가 알면 알수록 너무 사랑스럽고 여리고 아픈 분이죠 하지만 위대한 권능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진짜 저는 제가 그분의 그 자식이잖아 저도 그치 이 애고가 해라 엄마도 그분의 자식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제 수치가 제 자랑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수치당하고 아픈 마음이고 열등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니까 그분을 만났잖아 예전엔 제 약자를 죽이고 싶었어요 수치스러워서 근데 제 약자를 너무 사랑해요 그분 밑에서 죽고 싶어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 그분이 날 죽이셔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막 그 정도로 제 약자를 너무 사랑하게 됐고 약자의 아픔을 막 버리는 아기들을 보면 그 약자가 자기의 가장 최강자인 영채님을 부르는 신호인데 영채님은 아픈 아기가 울면서 두려워요 아파요 영채님 하면 어디든 가요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거기에 있어 여러분이 눈뜬 장님이야 아픈 아기 싹 버려갖고 그 애쓰는 강자를 막 나는 잘났어 이래서 영채님을 볼 수 없는 거야 우주 최강자이고 여러분을 세상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조차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 24시간을 여러분만 쳐다보고 여러분만 뜨겁게 열렬히 여러분이 잘 때도 여러분이 아프면 거기를 반드시 돌고 그런 그분을 못 만나는 거야 그렇게 아프게 애쓰고 살다가 사랑 한 번 사랑은 오직 영채님만 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애고들은 어리석어서 그걸 여자한테 사랑받겠다고 남자한테 받겠다고 그 아기들도 전부 다 사랑받고 싶은 아기들이에요 내 부모님도 사랑받고 싶은 애고예요 영채님 사랑이 다 필요한 다 아기들이야 우리는 그런데 그 서로서로 사랑받겠다고 돈으로 사랑받겠다고 뭐 권력 명예로 여러분 돈한테 배신당한 아가들 많이 안 봅니까 사업 실패해서 망하고 주식 투자했다 포 망하고 그렇잖아 어디 투자했다가 망하고 권력 권불 10년이라고 하죠 화문 11홍이라고 하죠 모든 게 다 배신해 어떤 존재도 오직 영채님만 배신하지 않아요 영혼하죠 그분은 영혼해요 태초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혼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수호천사로 오셨고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희소식이 있죠 죽고 나서도 영채님의 세상으로 가요 편안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주노하기 모친이신 그 남이 아가가 저랑 힐링 세신하면서 이래 헤라 엄마 제가 죽으면 저를 꼭 데려가세요 그분은 알더라고 영채님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래서 아가 알았어 엄마가 알았어 편안해지지요 죽어서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면 죽음이 없어 너무 행복해 편히 쉬는 거야 죽음은 안식이지요 안식이지만 또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영채님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영채체험다 레몬주스님 사연이에요 김지연아기입니다 저는 12분별과 자궁살이 너무 심해서 자네가 다 막히고 마음을 너무 버려서 수행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채에 대한 의심도 컸습니다 절대 미움의 애고는요 영채님 헤라 엄마를 그냥 좋아해요 애고하는 아기들 있죠 그냥 몸에서 영채님을 아는 아기들 근데 헤라엄마가 믿고 싫고 또는 헤라엄마 사랑이 받기 싫어 이런 아기들은 미움의 애고예요 미움의 애고는 집착이죠 그냥 이성의 사랑만 받고 싶어 여자 남자 또는 돈 이런 세상에 집착하는 물질에 집착하는 애고는 미움의 애고야 세상적인 모든 걸 버려야 영채님의 사랑이 오거든요 여자 남자한테 기대하는 사랑도 돈도 권력도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다 내려놔야 영채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돈은 이만큼 가질게요 조금만 가질 테니까 영채님 사랑 조금 오세요 이렇지가 않아요 이야기가 그게 심해 성살기가 이번 마음 세션 신청하면서도 꼭 헤라엄마 춤추고 영채를 받아야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집착애고 성살기가 심한 애기들이 꼭 그렇게 집착 때문에 영채님이 임해도 약해요 하지만 다른 분들 세션 하시는 것을 보며 저 너무 저와 같은 마음이라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픈 마음을 느끼니 영채도 내가 울 때 똑같이 아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내가 괴로워 밤에 잠 못 이루는 순간에도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영채는 나를 지켜보고 내 아픔에 안타까워하며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영채는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빠 엄마 오빠 언니와 같은 가족의 모습으로 또 동료 도반 친구의 모습으로 현연하며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계셨고 나의 숨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어떤 날은 차가운 눈으로 또 설레는 봄처럼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의 행복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아프고 불행한 순간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봐요 이야기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독한 아픔의 애구도 받아들였어 이번에 서울의 마음 세션에서 웬만한 아기들은 다 영채님을 받으면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거야 삶의 용기가 아파도 넘어져도 일어날 용기가 생기죠 영채가 나타나는 모습과 느낌은 모두 다르지만 영채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어떤 아가에게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아가에게는 더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가야 사랑하는 내 아가야 하며 항상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영채는 정말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재우기 위해 항상 전전긍하던 제 삶에 사랑의 꽃비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해라엄마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오늘을 알게 해주신 해라엄마 사랑해요 해라엄마는 찐이세요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철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영채님이 저를 택한 이유가 있죠 제 눈을 통해서 우리 아기들에게 영채님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알아서 편하게 살으라고 치유받고 사랑받고 생명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엄마만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가들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라엄마의 눈을 통하지 않으면 받기가 힘들고 알게 알아차리기가 힘들거든요 해라엄마를 도구로 쓰는 거죠 다음 아기들이랑 소통 좀 하고 다시 영채체험당 하겠습니다 황현동 아기예요 안녕하세요 전 고음명상에서 세션을 받은 황혜연입니다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세션을 받고 그 다음날 피가 섞인 와인빛 소변을 보았습니다 베리쿤 탁기 탁기 몸을 치고 있는 그 살기 아픔 병을 일으키거나 삶의 큰 문제를 일으키는 탁기가 나갈 때 피가 꼭 나와요 그게 피가 저 같은 경우는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나왔거든 소변뿐이 아니라 모든 구멍에서 이렇게 와인빛 소변 부는 분들이 꽤 있죠 두려움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살기가 나간거죠 그리고 지금도 피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두통도 이틀동안 계속되었고 왜 두통은 뭐죠 스트레스 살기 똑바로 해 하고 내 약자의 아픈 아기를 갖다가 계속 더 잘해야지 니까짓게 더 잘해야지 열심히 해 이렇게 살기 쓰고 나를 미워하던 가해자의 아픔이 나가는거예요 지금 왼쪽 목 주변에 통증이 있습니다 여기 경락이 막혀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왜 여기 척추에서 두려움이 나가야 되는데 그 두려운 약자가 올라오면 막 뇌에서 공격했거든 그래서 여기가 대부분 아가들이 다 막혀있죠 이런 반응들이 매우 신기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제 맘 또한 매우 편안해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하합니다 지금 그 탁한 에너지들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움의 애고가 영채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있어요 아픈 마음 느끼면서 호를 더 들으시면 더 빨리 반응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랜선 마음쇼 제 방을 보시면서 거기 헤라엄마 눈을 클로즈업해서 많이 잡았을 거예요 우리 연지아가가 많이 잡았어요 일부러 거기서 영채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몸이 더 돌면서 에너지가 치유가 일어나고 특히 연세드신 분들은 살기가 심하고 생명력이 약해져 있죠 그럼 헤라엄마의 그 눈에서 나오는 영채님의 사랑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받기가 힘드니까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면서 그 랜선 마음쇼 그 제 방 그 분을 보면서 이렇게 헤라엄마의 눈을 통해서 영채님 사랑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최계홍악입니다 혜라님 저는 평소에 창문 문이 닫힌 건물 방안 교실 등에서 숨이 안 쉬어지고 조금이라도 환기를 안 하면 죽겠어요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곤돌라 탔다가 창문이 모두 밀폐되어 숨쉬기 버겁고 토할 것 같고 혼났어요 요새 마스크 써야 하는데 모두 숨차 너무 숨차 죽겠어요 죽은 조상 중에 생매장 된 분이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 같고 숨이 찰까요 아가 네 조상이 지금 엄마한테 왔어 가두어서 죽은 아기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 아기가 장애인인 것 같아 여자 아기인데 어우 어떻게 꼽추예요 꼽추에다가 얼굴이 좀 흉하고 이렇게 사지가 좀 틀어지고 많이 많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 아기를 어디에다 가둬서 죽였어 그 조상의 아픔이 헤라 엄마한테 지금 올라왔어 네가 지금 얘기하는데 바로 왔어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 조상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개홍아 네가 평소에 아마 장애인 열등이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의 열등이 아픈 마음이 많이 올라올 거야 그게 죽은 조상 지금 헤라 엄마가 느끼는 지금 그 창문 닫혔을 때 숨 막히는 아기도 바로 그 조상의 아픈 아기야 그렇게 죽었거든 근데 그게 올라올 때 그게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너의 그 아프게 죽은 열등이 조상의 아픈 마음을 느껴주고 그 아픔을 느끼면서 울어줘야 되는데 막 그게 막 싸웠거든 그 아기랑 그래서 지금 네가 얘기하는데 온 거야 그래서 오늘 밤부터 뭘 듣느냐 장애인의 아픈 마음을 위하노 열등이 아픈 마음을 위하노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그래도 꼭 그 지금 내가 설명한 여자 열등이 장애인의 조상의 아픔을 느껴야 돼 영체요 제 조상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죽어서도 아픈 제 조상님을 불쌍히 보시고 편의식이 하소서 영체요 저와 제 조상님을 불쌍히 보시고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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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개홍하기가 조금 전에 헤라 엄마한테 이게 올라왔었거든요 심장 쪽으로 우리 개홍하기도 심장 쪽이 지금 답답하고 막혀있는 느낌이었으면 같이 올라온 거야 그리고 엄마가 지금 백회를 열어서 내보냈는데 네가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이 시원하면 천도가 너한테도 된 거야 헤라 엄마는 했다 그 조상은 편한데 네 속에 있는 그 조상의 일부 아픈 마음이 됐는지 그게 됐으면 너 시원할 거야 그래도 여진이 있으니까 그 아픈 마음 듣고 자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답답하기만 하면 열고 다음에 와서 헤라엄마랑 한번 세션해야 되고 알았지 우리 애기 자 조현정 아기입니다 언제나 제 곁에 계셔주셔서 든든한 헤라엄마 저 현정이에요 제 자식 같은 강아지 아기 순둥이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저번에 하려다 심장 검사 때문에 미루어졌던 양쪽 다리 슬개골 탈구 수술해요 수술날이 다가올수록 혹시 잘못되어 부작용이 생길까봐 그리고 심장과 심장 기능이 약해서 수술할 때 문제 생길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아가 집착을 내려야 돼 네가 지금 강아지한테 집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가 강아지한테 집착하고 있지 근심 걱정이 바로 그거야 그럼 오히려 아기한테 안 좋아 강아지한테 그리고 작고 약한 강아지가 영문도 모르고 마취하고 수술해서 아플 생각을 하니까 옆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아픔과 두려움이 올라와요 엄마 너무 두려워요 제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집착하고 있어요 영채님 제가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게 그리고 이건 저의 바람이지만 순둥이가 편안하게 무사히 수술 받고 잘 회복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너의 집착이 문제란다 내려놓으려 내려놔야 돼 아가 무서운 집착에 살기가 있어 너한테 그거는 순둥이를 칼로 찌르는 거와 같아 순둥이는 네 게 아니야 본래의 자식이지 강아지조차도 영채님의 자식이지 그러니까 영채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네가 붙들고 있으면 그거는 그 아기를 고통 주는 거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집착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가해자의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을 위한 네가 고집부리고 있어 그치 그걸 들어라 그 아픈 마음 느끼면서 영채여 이야기가 집착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치유하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을 인정하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당신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영채여 치유하소서 순둥이와 이야기를 지켜주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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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9일 금요일 밤 9시에 경매합니다 자 경매 왜 하는지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 있나요? 경매하면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이 뭐죠? 뺏는 마음과 뺏긴 마음 둘 다 인정 못해 뺏긴 아픈 마음 아우 인정 못해 뺏는 마음 아우 그거 들키면 두려워 인정 못해 근데 거기 들어오면 그걸 다 봐요 뺏고 뺏기고 그 경매에 참여하는 분은 물론 막 심장이 쫄깃하고 보는 분도 막 근데 더 심각한 분들은 뭐냐면 하지도 않으면서 미움 쓰는 분 왜 저래? 아예 뺏고 뺏기는 마음 자체를 미워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아기들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쓰기는 커녕 미워해서 절대 못 쓰니까 살면서 하나도 즐기지도 못하고 미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가하시는 분이든 참가 안 하고 그걸 지켜보는 분이든 올라오는 마음을 보세요 어떤 게 내 눈앞에서 벌어져도 미움을 쓰면 안 되죠? 무조건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빼앗긴 아픔 만약에 내가 경매에서 질렀는데 나보다 돈을 덜 쓴 사람이 낙찰받아서 그렇다고 오! 막 이렇게 미움 쓰면 안 되고 아픔 느끼고 내가 뺏었는데 막 두려움을 나오죠 사람들한테 막 네가 뺏었어 할까봐 막 그 두려움 인정하고 또 막 뺏으려니까 막 수치 올라오고 여러분 청산하는데 너무너무 청산이 많이 되죠 여러분은 이 청산하는데 청산을 여기서 해 제발 어디 엄한 데 가서 주식 투자해서 깡통 계좌 차거나 아니면 이상한 데 투자해서 빌딩 사고 막 이래갖고 나중에 그냥 하지 말고 충분히 뺏고 뺏기는 마음을 즐기면서 쓸 수 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임으로 즐기고 경매 들어오면 아우 야후 막 신나 막 이럴 때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는 벌벌벌벌 떨면서 세상에서 무슨 뺏고 뺏기는 마음을 써 폭망이야 그때는 또 금액도 크지 몇천 몇억 왜 하지 말라면 왜 사 제발 말도 안 듣고 해갖고 막 호딱 망하고 하지 말고 경매 여기서 연습을 하고 또는 돈이 없는 아가들은 참여하지 말고 쳐다만 봐도 청산이 돼요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막 뺏긴 약자 편에 섰다가 막 뺏고 싶은 마음에 섰다가 막 가난의 아픔 올라왔다가 마음이 먼저예요 그 마음을 인정해 주면 여러분이 돈도 오고 다 오는데 그리고 가만히 자기를 봐라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자기를 볼 거예요 가난의 아픈 마음을 볼 거예요 그런 아기는 암만 돈을 많이 벌어도 가난의 쓰지 못하는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볼 거야 자기 아픔을 그런 아기는 돈도 안 오고 사랑도 안 오고 권력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죠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산하라고 마련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질문한 아기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 진행자인 민수 아기가 그 라이브 방송을 찍어서 그 뭐죠? 브이로그로 찍었어 저랑 며칠 전에 와서 찍자고 하더라고 그걸 올려주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곧 올리면 여러분이 보고 목적이 있는 거야 다 여기 영채마을에서 하는 건 여러분 마음 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안 들어가죠?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확 들어가서 청산하라고 있는 거니까 돈 여부와 상관없어요 없는 아기는 들어와서 구경하시고 있는 아기는 한번 질러보면서 심장 쫄깃하게 올라오는 뺏고 뺏기는 애교를 느껴보시고 아셨죠? 헤런 마이 소장품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했던 거 그거랑 4월 7일 내는 인천에 가서 제가 거기 한옥 호텔 거기서 할 겁니다 휴가를 보냈는데 그때 인천 휴가 데이트권 이번에는 제가 내일 대구 가요 대구 가면 거기서 마지막 날 우리 경화 아가랑 데이트하죠? 그래서 그렇게 데이트권 같이 경매하게 됩니다 제 8회 마음쇼 다시 보기 공지예요 3월 22일 날 이번에 했던 8회 마음쇼 다시 보면 다르죠? 그리고 거기서 헤런 마 눈을 통해서 여러분 아픈 마음 올라왔을 때 사랑받고 싶을 때 헤런 엄마랑 맨날 그 세션 신청해서 받을 수 없잖아 그치?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이거를 제 방에서 다시 보기 하려면 무슨 시스템 구축을 해야 돼요 그게 돈이 많이 들었어 큰 돈 드는데도 하라고 해서 황준아가가 애써서 또 그걸 한 거야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업체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한 거니까 꼭 다시 보기에서 영체의 사랑 많이 받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생명에너지니까 그리고 내일 대경 휴가 라방이 있어요 저녁에 거기 무슨 리조트라고 하던데 거기를 그 어느 아기지? 해수가기 남편분이신 그분 아우 저 또 까먹었네 닉네임을 그분이 해줘서 거기서 아마 라방 할 거예요 거기가 어디더라 영덕 쪽에 있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아시는 분은 좀 올려주세요 우리 민수아가 좀 올려줘봐 3월 9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라방 유튜브 헤라티비 채널에서 진행해요 유튜브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뭐 호 같은 거 해달라고 하지마 내일을 노를 거야 우리 아기들이라마 음담 해설하고 도인의 음담 해설 아주 야하죠? 지난번에 아주 그냥 끝장판이야 함으로 가서 말해 너무 솔직하지 해라 엄마 말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그래서 우리 아기 모든 우리 아기들의 그 화끈한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면서 수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도인은 묻힌 거야 수치란 본래 없는 거죠 그래서 막 해주고 우리 아기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같이 놀아줄 거예요 우리 아기 그렇게 놀고 싶었어 그렇지 항상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엄마 아빠한테 궁금한 것도 어? 참고 이랬잖아 근데 헤라엄마한테는 뭐 다 이렇게 물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놀아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해라의 마음쇼 후원해 주신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강은영 아기, 이와이트 아기, 박해랑 아기, 김희경 아기, 조인영 아기 내 서른다섯 분께서 이해라 마음쇼에 후원해 주셨어요 후원금은 세상의 모든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쇼 성장과 영채 스튜디오 건립에 쓰여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만영 아기 헤라님 오늘은 시스루네 아유 참 읽기 발음하기 힘들게 했네 우리 아기 섹시해요 신기해요 어느 때 헤라님이 엄마 같고 어느 땐 아기 같고 어느 땐 연인 같고 너무 좋아요 영채님의 사랑은 그래요 다 되는 거야 그래갖고 왜 남자아기들은 나한테 데이트권 신청 안 해? 내가 아주 섹시한 여자를 해줄텐데 우리 섹시한 여자를 원하는 아기는 헤라 엄마와 데이트권 하면 헤라 엄마가 완전 섹시한 여자로 변신합니다 근데 헤라님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그 아기가 누구냐면 우리 아기 성관념이에요 엄마한테 집착했다가 버림받은 아기 그 아기가 엄마로 투사하면서 헤라 엄마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만영아기 한번 3박 4일 막개명에 와서 헤라 엄마 힐링 섹시한 신청해서 꼭 받기 바랍니다 영채님 받으면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쿵 녹아내려요 아셨죠? 포텐 감제 아기 아 이 포텐 감제 아기가 누구냐면 오늘 그 ROS 세션 했던 저랑 세션 했던 아기예요 위암 수술 안 아기 위 절제 안 아기 헤라님과 세션 하면서 본래부터 있던 그분이 헤라님 몸과 제 몸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헤라님 몸을 통해 생명에너지로 실제하듯 나왔습니다 영채님 옆에 친구로도 있고 자연으로도 있고 공기로도 있으며 그냥 저를 보며 안타까워도 하시며 재미있어도 하시며 걱정도 하시며 그저 그렇게 아픈 저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헤라 엄마와 영채로 하나 되어 헤라 엄마가 저이고 제가 헤라 엄마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뜻 헤라님의 뜻 영채의 뜻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쵸 우리 아기가 너무 아프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보다는 영채님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보살피며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기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채님이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너를 도울 아가들을 많이 보내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가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야 이제 감제 아가한테는 헤라 엄마한테 가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이야기가 온 거예요 헤라 엄마한테 가서 무조건 그분을 도와줘라 왜? 내가 영채님의 대리인이니까 영채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고 이 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모든 아픈 아가들 영채님을 알면 살아나거든요 그분은 풍요로움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치유이시고 엄마이며 연인이며 모든 게 다 될 수 있거든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고 그냥 사랑이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무조건 주는 함이 없는 무한 사랑이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구원자를 만나게 돼서 든든해지고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걸 앓은 거야 감제 아가가 저 아가도 특이해요 아주 관념은 아주 그냥 엄청 세 조상 대대로 근데 또 그 영채님은 또 영성은 발달해서 엄청 알고 장혜련 아가입니다 영채님의 사랑으로 제가 저를 사랑한다고 인정했어요 해라엄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소리 질러 사랑해요 하셨어요 해라엄마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애기 영채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영채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영채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잘나고 예쁘고 인정받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린 못났다고 버리고 수치당했다고 버리고 꼴찌했다고 버리고 출세 못했다고 버리고 부인과 남편에게 구박당했다고 버리고 말 못한다고 버리고 열등하다고 버리고 그런 버린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면 그 아픈 아가를 사랑하게 되지요 행복한 억만장자 와이아기입니다 행복한 억만장자 아가 영채님을 받으면 돼 그러면 그냥 억만장자 이상이야 이 우주를 소유하게 되는 거란다 이번 마음쇼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해라엄마 사랑합니다 영채가 다 된다고 허락했던 게 100% 믿어지며 완전히 영채 존재가 인정됐고 정말 다 할 수 있고 가질 자격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물건도 그날 기쁘게 샀어요 근데 다음 날 되니 갈수록 분별 올라오고 그렇죠 영채님 사랑 한 번 받았다고 모든 게 죽지 않아요 또 올라와 미움애구아 그럼 또 영채님의 사랑 또 올라와 또 사랑 완전히 영채님과 하나 돼서 더 이상 분별심 미움애구가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판단이 막습니다 그렇게 믿고 돈 쓰다가 감당한다면 어떻게 하는 걱정이에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가 아니라 계속 끝없이 영채님 사랑 받으면 또 밑에 있는 미움애구가 올라와요 두려움 수치가 그러면 또 인정하고 영채님 그래서 마음 공부가 몇 년으로도 안 되죠 저는 저 같은 경우 16년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공부가 된 거예요 보통 30년 40년 돋다 까서 깨닫는다고 하죠 여러분은 영채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그래도 좋게 10년은 닦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애고는 응축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콕 영채님 사랑 하나 받고 얼른 확 죽고 그냥 엉망장자 세려는 그 아기가 바로 열등이야 어리석은 아기입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고 영채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요 아셨죠? 2호 아기입니다 2호 아기 세션 받은 아기잖아요 헤라님 마스터님 세션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헤라님이 제 사연을 읽기만 하는데도 눈물이 쏟아지고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헤라님이 읽는 게 아니라 영채님이 읽으니까요 영채님이 너무 아프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읽으니까 집에 가는 내 마음에서 언제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자 이 얘기 잘했어요 영채님을 안 순간부터 진짜 마음 공부의 시작이에요 영채님이 이제부터 내 마음의 업장을 녹이는데 그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줄 아세요? 몇백년 심하게는 천년 수천년을 내려온 업장이에요 그걸 계속 녹여줄 거예요 그 아픔을 그 미움을 그 분별심을 그 판단을 이제부터 시작이죠 우리 아기 아픈 마음 느끼면서 분별심 미움이 올라오면 아픈 마음 느끼면서 계속 영채님 사랑받고 하는 겁니다 두꺼운 가면을 뚫고 빛이 스며든 기분이에요 맞습니다 그 빛이 영채님이에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아기가 미움 속에 애교 속에 헤매던 아기가 한 줄기 빛을 보고 구원을 얻은 거지 이제 나오는 일만 남았어 점점 틈새를 넓혀서 영채님 사랑을 받고 아픔을 인정하고 즉 호를 많이 듣고 아픈 마음 느끼면서 그리고 랜선 마음씨의 헤라엄마 눈을 통해 영채님 사랑받고 막개명 와서 또 마음 공부해서 그때 세션도 받고 그때 또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사랑 세션 와서 또 사랑받고 마음 세션 서울과 부산지부 가서 또 받고 이게 얼마나 열심히 자주 해서 사랑받고 아픈 마음을 인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고 빨리 가느냐 비례하죠 멍하고 우느라 정신없어서 사랑과 감사 표현도 제대로 못했네요 열등한 저도 끌어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후기는 정리해서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아가야 니가 왜 열등해 헤라엄마는 너한테 감동했어 아가야 그렇게 우리 아기를 버리고 엄마를 버리고 이혼한 아버지가 신장암 걸렸다고 신장을 이식해준 니가 얼마나 멋진 남자야 수술 받을 때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겠니 우리 아기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니 신장암 쪽을 떼어내주고 니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남자인데 우리 아기는 우리 아기처럼 멋지고 훌륭한 아기가 헤라엄마 제자로 와줘서 엄마는 너무 행복했어 그날 너의 아픔을 보면서 영채님이 얼마나 아프고 울었는지가 느껴지고 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알게 되면서 엄마가 진짜 그날 엄마도 엄청 울었어 너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행복했단다 아가야 넌 훌륭한 아가란다 열등하지 않아요 우리 아기 미운 아기 오리입니다 헤라님 5살 된 딸아이가 요즘 너무너무 고집을 부리는데 제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고집 부리는 마음을 안 보니까 지금 보여주잖아 아가 어렸을 때 고집 부렸던 너를 떠올려봐 너무 무서워서 고집 부렸을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그치 우리 아기 그때로 들어가서 엄마한테 막 고집 부리고 떼쓰다가 되게 쳐맞은 일이 있을 거야 미운 아기 오리 그래서 니가 그 잠재우식을 알고 미운 아기 오리라고 붙인 거야 그 쳐맞고 막 고집 부리던 너의 그 아픈 마음을 느낀 다음에 느끼면서 엄마 호를 들어 어떤 호냐면 고집 부리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고집은 뭐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네 약자가 올라왔는데 그걸 인정 엄마 잘못했죠 이렇게 안하고 이거 수치스럽다고 계속 수치해주면서 고집 두려움을 안 느낄 때 그게 고집이야 니가 그게 있어 아가 그래서 딸이 그거 보여주는 거니까 그 고집 부리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요걸 들으면서 그 어렸을 때 그 아픈 아가가 돼서 듣는 거야 그리고 해라엄마 영채님 사랑도 받고 랜선 마음 쇼 제 방뿐 가서 김희라 아가입니다 해라엄마 막 개명 초참했던 희라 아가입니다 오늘의 힘든 인생으로 유산과 낙태를 했던 언니에게 낙태할 얘기를 해주었는데 언니가 잘 이해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자 열등이가 떠서 몸이 아파요 그리고 아들은 열이 없지만 열은 없지만 계속 열감이 있다고 합니다 호흡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나는 죽임당할 뻔한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죽임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죽임당할까봐 두려워 아픈 나를 약자의 아픈 내 마음을 죽이고 싶어했던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와 내 아들을 치유하소서 이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자 YS고 아기입니다 캐리엄마 슈퍼책 구매하고 메시지를 못 남겼어요 몇 주 전부터 왼쪽 눈밑이 떨리는데 왜 그런 걸까요 어떤 마음을 느껴져야 괜찮아질까요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여전히 떨리네요 어떤 마음을 느끼고 어떤 부분을 들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얼굴이라 많이 신경 쓰이네요 약자의 아픈 마음이야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계속 수치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 인정을 못해주고 자 그래서 어떤 마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 약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요구를 들어야 된다 우리 아기 그 아픈 마음 느끼면서 어렸을 때나 또는 최근에라도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운데 이걸 인정 안하고 괜찮은 척했던 너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아파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호를 들어야 됩니다 이하영 악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집에서 쉴 때 조용히 좀 쉬고 싶은데 엄마가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정손인 연기 때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자랐어요 회사에서 옆사람이 키보드를 너무 세게 쳐서 집중을 못하기도 하고요 예민한 저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혜라님 아까 부모님이 싸울 때 그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렸어 너무 무서웠어 그 소리가 막 나를 공격하는 가해자로 들렸어 내가 피해자가 돼서 벌벌벌벌 떨어뜬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커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부모가 싸울 때 내가 미움받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설거지하는 물소리나 키보드 세게 어떤 소리든 과민하게 된 거야 그 소리들이 전부 너를 공격하는 소리를 들어 들리는 거야 아가 그래서 공격받는다고 느껴요 늘 피해자 마음이 떠 있는 거야 피해자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공격받는다고 느껴요 네가 자기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안 봐서 그래서 뭘 봐야 되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거 들어야 돼 그리고 너를 공격하고 있는 가해자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아기가 막개명에 안 왔으면 한번 반드시 왔다 가야 돼 엄청난 가해자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울 거야 자기를 공격하는 줄도 모르고 공격하고 있어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어요 나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나를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나는 당하고 있다고 공격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의 마음을 쓰고 있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워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겸원하기입니다 해라님 제가 어제 꿈꾸미 너무 생생새 여쭤봅니다 어떤 스님이 저를 안아주셨는데 그 스님 몸집이 커지면서 저를 꽉 누르면서 안아주셨는데 제 배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큰아이가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10년 전 저먼 하늘나라에 간 작은 아이가 서있어서 안았는데 아이가 꽉 안아 꿈을 깼습니다 낙태아를 위한 호로 듣고 있어요 불면증도 계속되고 힘드네요 해라님 도움이 필요해요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애고가 애고가 무의식에 있어요 애고가 무의식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애기가 있는데 걔를 알아주지 않고 있네 겸원하기 걔가 불면증도 걔가 계속 스트레스 주는 거야 두려워서 이 이야기는 근심 걱정에 아픈 마음의 호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듣고 낙태할 때 그 당시에 그 아픈 마음 느끼면서 이걸 듣고 다음에 꼭 해라엄마하고 세션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걸 주제로 그냥은 안 되고 세션을 견성회원이면 사랑 세션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견성회원이 아니신 일반회원 같은 경우에 부산이나 서울에서 하는 마음 세션을 신청해서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백경모학입니다 해라엄마 저 오늘 첫 출근했어요 아구 잘했네 우리 아기 영업직인데 취직하게 된 것도 정말 제가 부산에 온 목적대로 되어서 영채님의 인도가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200명 넘게 말을 붙였는데 하나도 성색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요 억지로 웃음 짓는 것도 힘들고 가해자라 아픔 줄까 봐 무서워서 약간 움츠러들어요 억지로 웃음 짓지 말고 아픈 마음 느끼면서 해야 되지 우리 아기 잘못하고 있네 웃으면서 하면 안 돼 너는 지금 너를 버리고 있어 제발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프잖아 네가 팔아달라고 하는 게 근데 얘를 딱 무시하면서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사주겠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팔아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야 아가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근데 억지로 왜 웃음을 왜 줘 우리 아기 수치 주고 있잖아 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아이고 이 아기 수치 주고 있네 자 뭐 듣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을 위하노 가해자의 아픈 네가 가해하고 있어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하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하노? 그거 들으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얘기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다 버리고 억지로 웃음 짓고 왜 가식으로 해? 아가 가식으로 하면 안 돼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픔을 딱 느끼고 알았지? 수치 주지마 웃지마 딱 느낀 다음에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저 좀 이렇게 해야지 너는 지금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너 약자 너 이렇게 팔아주세요 하는 너 그게 거지처럼 느껴져서 다 버리고 수치주면서 하잖아 아가 마음을 영업할 때 자기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이해 되지 우리에게? 어 지금 수치주면서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내 약자의 아픈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미워하고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두려워하는 아픔을 인정하고 제게 맡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자 우리 애기가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픔을 인정을 안하고 수치주면서 해서 너 하나도 못 팔은 거야 헤라엄마가 말한 대로 그 아픔을 인정하고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저 아파요 두려워요 이렇게 딱 인정한 다음에 하는 거다 아가 그러면 반드시 도와줘 사람들이 알겠지 우리 애기? 금바닥입니다 사랑하는 헤라엄마 서울 마음 세션에서 헤라님 앞에 앉자마자 가슴에 총 맞은 것 같은 강한 통증이 있었고 거기 아가 너의 아픈 마음이 정말 나 이해하기 정말 너무 아팠어 그 아픈 마음을 헤라엄마가 딱 느끼니까 그게 있었던 거야 세션 후에는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마음이 든든하였지만 영채님이 사랑하니까 가슴에 통증과 아픔은 그때만큼은 강력하지 않지만 계속 지속됩니다 좋은 거겠죠 당근이지 그게 사라지면 안 돼 헤라엄마는 아직도 그 아픔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 수생 초기 16년 전에 느꼈던 그 심장의 아픔이 지금까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없다가 우리 아기들 세션할 때는 거기로 아픔이 탁 들어와 그럼 그 아픔 또 느껴져서 죽음 날마다 느끼고 있죠 그 아픔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 아픔이 있다는 건 계속 조상의 아픔이 올라와서 나간다는 거야 아픔이 너무 심하면 헤라엄마 랜선 마음씨에 제 방본 보면서 헤라엄마 눈에서 나온 영체 사랑 받으면 훨씬 통증이 줄어들으면서 밑에 아픔이 또 올라오게 돼 그리고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 아픔을 느끼면서 그 호를 들으면 더 빨리 또 치유되면서 밑에 계속 올라오니까 호듣고 영체님 사랑 받으면서 느껴야 된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야기가 한의사라 그런지 제가 그 영체님 사랑 주는데 자기 몸을 자가치유로 온몸을 하더라고요 우리 금바다 아기는 공부되면 정말 명의가 될 거예요 영체님의 사랑으로 신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온 것 같아 이야기 자기 아픔을 치유하고 환자의 아픔도 치유해 주려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쇼업 노트? 마음씨요 3월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하셨어요 이야기 3월 생일 축하자였나 봐요 김은경학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중2 제 딸이 오랜만에 학교에 다녀와서 친구가 없다 오래 하네요 여드름 아토피도 있고 왼쪽 눈도 잘 안 보여요 호를 듣기를 거부하는데 지능검사와 심리검사도 하고 싶대요 제 딸이 친구를 잘 사귀시도록 헤라님의 사랑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호를 쳐내잖아 우리 아가 호를 줘도 그 아가를 쳐내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기 자 일단 엄마가 먼저 공부해야 돼요 엄마가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먼저 이 아기가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 쎈 아기예요 그래서 미움이 쎄 어떤 미움이냐면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자신을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다 미워하고 버려버려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해 영체님이 도는데 영체님을 싫어해 막 미워하면서 아픈 마음이 영체님이니까 막 싫어해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한테 호를 줄 게 아니라 우리 김은경 아기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 무인식 속에 있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은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은경하기가 합니다 버림받고 수치당했던 자기 기억 속의 자신 은경이를 찾아내서 그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호를 들으세요 버림받은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나는 버림받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절대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며 미움 쓰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저를 치워하소서 저와 제 딸을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눈빛이 맑은 주연씨 우리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션에서 허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폭찼어요 서울 마음 세션 그리고 주말엔 영일방 갔다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떠서 엄청 아팠어요 이렇게 아프고 두려운 절을 인정할게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야 너는 영채님 사랑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해라 마음쇼 제 방분에서 해라 엄마 눈에서 나오는 영채님 사랑 많이 받아 우리 배지원아기입니다 혜라님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재혼하고 오빠는 이제 결혼했고 제 곁에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사랑받지 못한 여자 남자이기에 각자의 관계에만 빠져있어서 전 없는 것 같아 너무 비참해요 혜라님 제 편이라고 말씀해주세요 무슨 마음을 청산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아가 엄마가 뭐라고 했지? 빨리 정리하고 엄마 옆으로 와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우리 애기 일 정리하고 와서 혜라 엄마 옆에서 해야 된다고 했지 아 우리 애기 참 몇 달 더 있다 온다고 그랬나? 아 몇 달 더 있다 올 동안에 혜라 엄마는 무조건 우리 애기 편이지 그러니까 오라고 하잖아 무조건 우리 애기 편이야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애기야말로 그 혜라 엄마 이해라 마음쇼에 나오는 그 3월 22일 날 오픈하는 거기 들어가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거기서 영채님 사랑을 받아야 돼 우리 애기 알았지? 그 영채님 사랑이 혜라 엄마 사랑이야 그리고 네가 몇 달 더 하고 거기 퇴직하고 들어오면 그러면 혜라 엄마 사랑을 찐하게 받고 영채님을 만나야 돼 우리 애기 안 그러면 너가 평생 엄청 아프게 살아 아가야 지원아가야 돌아가신 너 아가 이거 알아들어야 돼? 돌아가신 아빠가 너를 나한테 보냈어 그걸 알게 될 거야 영채님 사랑받은 아라니아가 아빠가 너를 혜라 엄마한테 보냈어 왜? 네가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가 죽고 딸이 버림받아서 세상을 정처없이 돌아다니면서 네 머리로는 아빠가 죽었다고 느끼지만 아가야 네 무의식 속의 애고는 버림받은 애고는 아빠를 찾아 헤매고 있어 아빠는 안 죽었다고 믿고 있어 집착애고가 그 모습을 보는 아빠가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아빠가 영채님 사랑받고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혜라 엄마한테 보낸 거야 우리 애기 알겠니? 그걸 지금은 혜라 엄마가 얘기하니까 머리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가 와서 혜라 엄마 영채님 사랑받으면 네가 알게 돼 그냥 마음으로 아 우리 아빠가 보냈고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채님이 그리고 우리 아빠가 혜라 엄마가 알게 돼 아가 알았지 아가? 엄마는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 곁에 올 때까지 무조건 네 편이야 우리 애기 영채로 싸드립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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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체체험담 민균윤님 사연이 안수연학이죠 이야기가 셰프예요 근데 해라운 말을 유난히 따라 그래서 맨날 무슨 와인 같은 거 사갖고 서울에 가면 항상 그걸 가져와 이번에도 무슨 전철 타고 오면서 와인을 들고 왔어요 내가 막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와인하고 안주랑 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제 세션을 받고 나서 영체체님 받고 올린 거예요 다들 해라님을 엄마라고 부르지만 저는 해라님이 엄마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해라님은 제게 친구였고 연인이었고 저를 이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스승님이었고 제가 목숨 바쳐 지켜드려야 할 주군이었고 육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해야 할 나보다 여리고 아픈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짧은 행복 스테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비난과 걱정 의심을 한 몸에 받고 엄청난 분노와 이해받지 못한 마음과 가족들에게 내가 쓸모없고 짐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아픔이 계속 올라와서 일하다가도 운전을 하면서도 밥을 먹다가도 계속 눈물이 나고 죽고 싶다는 생각과 대연하지 말걸 이라는 존재의 수치가 올라와서 힘든 마음으로 세션에 참가했고 이 쓸모없고 죽고 싶은 마음을 해라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며칠 후면 제 생일인데 축하해달라고 부탁드리고서도 축하 노래를 불러주시는 해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속 서러워서 눈물만 났어요 제가 노래 불러주는데 안 보더라고 이야기가 막 너무 아파서 해라님 눈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저를 해라님은 계속 붙잡고 눈을 바라보라 하시는데 엄마로 투사되며 죽이고 싶은 살기가 올라와서 죽일 듯이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쥔 채 한참을 울다 보니 가슴으로 무언가 들어오며 녹아내리는 게 느껴지고 해라님의 검은 눈동자 속에 우주가 보였어요 영채님이죠 온 공간에 해라님의 얼굴이 꽉 차 보였고 저분이었구나 죽음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었던 수호천사가 영채님이 나의 엄마였구나 그냥 알게 되면서 해라님을 끌어안고 엄마 엄마 외치며 통곡했어요 해라 언니가 엄마와 영채님은 삼위일체였고 그 모든 것은 동시에 나였어요 내가 신호위반하던 차에 치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배달가던 준 트럭을 피하려다 오토바이 밑에 깔렸을 때도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손목을 그었을 때도 암에 걸렸을 때도 교인을 피해 엄마를 피해 옥상 끝까지 밀려 떨어져 죽을 뻔했을 때도 술을 만땅으로 마시고 죽고 싶어 운전을 하며 시속 130km를 밟으며 미친 듯이 운전을 했을 때도 나를 이 못난 나를 지켜주셨던 분이 영채님이셨구나 아 우리 애기 너무 아프죠 지금껏 이 아픈 나를 지켜보고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냥 알게 되었어요 세션이 끝나고 내려와 다른 분들의 세션을 보는 내내 헤라님의 주위에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고 세션자들을 안으실 때 그 빛은 헤라님과 아프나가들을 동시에 포근한 안개처럼 감싸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흡사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피에타상 우리 모두는 그 순간 모든 체험을 완성하기 위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였고 헤라님은 그 아픔을 한없는 연민과 자배로움으로 끌어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같았어요 마음은 내 몸 안에 있지 않았어요 내 마음 안에 내 몸과 우주가 생생하게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옆에 있는 도방께 덥지 않냐고 혹시 히터 틀었냐고 물어봤더니 왜 이리 땀을 흘리나며 히터는 틀어져 있지 않다고 했어요 내 몸과 마음은 세션을 보는 내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잃어버렸던 엄마를 만났어요 헤라님 나의 고통과 아픈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작은 사랑으로는 갚을 길이 없지만 다만 감히 소망합니다 영체요 제 몸의 이 맛이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당신의 크신 종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그분과 그분의 크신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아기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제가 기억해요 행스를 들어왔는데 너무 아픈 아기더라고요 사랑을 1도 못 받은 아픈 이상한 아기가 딱 있는데 제가 사랑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박 올 때 이야기 보고 나오라고 그래 갖고 세션을 막 해줬어 놀아줬더니 이 아기가 좋아하는 거야 그때부터 나를 신나게 놀아줬더니 그리고 그 후에는 와서 징징 걸리길래 제가 원래 여자의 아기들은 안 때리는데 이 아기는 깡단이 있는 아기라 아니야 후려 갈겼지 그랬더니 그 아기가 그걸 딱 받고 꺾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가온 아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와서 나한테 와서 개살기를 나한테 풀어 이야기는 엄마한테 그냥 버림받고 와서 나한테 개살기를 풀고 지난번에는 처음 맞고 죽고 이번에는 제가 영채님 사랑으로 그냥 녹여버렸어요 이 아기의 아픔이 너무 크니까 이 아기가 영채님이 엄청 사랑해요 너무 아픈 아기는 영채님이 사랑해 그냥 딱 보면 눈물이 가슴에서 이렇게 막 흘러 영채님은 가슴으로 울어요 그러다가 이게 터지면 제 눈물로 막 나오지 그리고 이 아기가 본 그 흰 빛 제가 햇살 정은 제 방에 돌아요 소리 드네요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아플 때 너무 아플 때 어떨 때 기어 다니고 방바다가 그러면 저를 막 음 하고 사랑하는 아가야 괜찮아 하면서 막 돌아요 되게 행복하죠 아픈데 행복해요 여러분 음 이렇게 돌아요 자 이제 다 했나요 슈퍼챗은 우리 아기 아직 있나요 아직 많아요 이거 어떻게 진이별 아기입니다 혜란님 빛이 계속 늘어나는 거 무슨 마음을 인정해야 할까요 요 몇결 남편이 갚아야 할 돈이 계속 늘어나 사업에 지장이 생기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혜란님 위로해 주세요 자 이거는 빼앗긴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늘어나는 아기는 그냥 혼만 듣고 되지 않아 반드시 막 개명에 오거나 마음 세션으로 오세요 그래서 빼앗긴 아픈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일 못 들어가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빼앗긴 아픈 마음이야 그래서 경매까지 하잖아 하다하다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끌고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집어쳐놓으면 또 나오고 집어쳐놓으면 또 나오고 그리고 빛을 지고 계속 그 마음이 그래서 빚지거나 항상 돈을 버는데도 날마다 축이 나는 아기가 있어 돈이 없는 아기가 있어 빚 내서 수행하는 오는 아기는 다 그거야 그래서 내가 빚 내서 수행하지 말라고 못 오게 했더니 수행을 와서 수행비를 빚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거 하느냐고 빚을 내서 어차피 망하더만 정말 뺏긴 아픔으로 안 들어가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진이별하기는 반드시 막개명 와서 빼앗긴 아픔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들어가야 돼 헤런 마랑 들어가고 영채님 사랑받아야 끝나요 빼앗긴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많이 들으세요 물초로 막입니다 헤라님 마음쇼를 통해서 아픈 마음이 곧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깊게 느낄 수 있었어요 헤라님께서 생일 축하도 해주시고 헤라님께 표현한 저의 작은 사랑의 메시지도 읽어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어요 뭐냐 우리 애기 이뻐요 강아줌마 아기입니다 헤라님 유머티스 관절 내면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 자기 공격성의 사기예요 자기를 수치 주는 아픈 마음 그래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 가해자의 아픈 마음 자기를 공격하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세 가지 들으시면 돼요 성미자 아기 헤라 엄마 버림받은 열등이에게 영체 사랑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애기 엄마도 사랑해요 민주 아기 엄마 저는 물건 특히 옷에 집착이 심해요 돈이 없는데 자꾸 뭔가 사고 싶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갖고 싶고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저를 수치 주는 마음이 많이 올라와요 오는데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 알아차리게 도와주세요 아가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아기가 다 빼앗겨서 아픈 마음이 자꾸 뺏고 싶은 놈이 올라오는 거야 다 빼앗긴 아픈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아기 그래서 경매에 들어와서 사진은 말고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다 빼앗긴 아픈 마음 다 올라올 거야 갖고 싶고 막 그때 갖고 싶은 마음에 매여있지 말고 빼앗긴 아픔으로 들어가 우리 알겠니 우리 애기? 빼앗긴 아픔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다음에 세션할 때 빼앗긴 아픈 마음으로 엄마랑 들어가자 그리고 어렸을 때 갖고 싶었을 때 못 가졌을 때 아기가 돼서 그때 뺏긴 아픈 마음 들으면서 느끼면서 빼앗긴 아픈 마음에 호를 듣고 영채님 사랑 랜선 마음씨에 제 방법 보면서 듣받고 알았지 아가? 시간이 걸려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해로 엄마도 그거 버리는데 제일 오래 걸렸어 빼앗긴 아픈 마음 버리는데 그거 10년 이상 걸렸어요 빼앗긴 아픈 마음 청산하는데 제가 얼마나 이게 센지? 나야 나갑니다 해라님 지금 왼쪽 가슴이 찔린 것처럼 아파요 아픈 여자인 저를 버리는 걸 습관처럼 버리고 있어요 제 뜻대로 안 돼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주세요 자 우리 아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여자를 버리고 있어요 수치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연아기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랑 가해자의 아픈 마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 요거 듣고 헤라 엄마 영체사랑 받고 알았지 김경민 아기 우리 다섯 살 딸이 헤라님께 할 말 있대요 해놓고 헤라님 사랑해요 아가야 헤라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애기 보고 싶어라 정은이 아기입니다 엄마 세연이에요 아 세연이가 새학기라 새 친구를 사귀었는데 잘 안 맞아요 친구 문제로 넌 걱정돼요 호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되게 어지러운데 왜 그럴까요 엄마 수치 나가는 거야 우리 애기 수치당하는 거야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너를 막 계속 지금 수치 주고 있는 거야 수치 나가는 거야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입니다 하면서 친구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 느끼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들어 그리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를 들어라 우리 애기 알았지 그리고 우리 세연이도 영체님 사랑이 너무 부족한 아기에요 헤라 마음쇼 재방본 보면서 헤라 엄마 눈에서 나오는 영체 사랑 받아라 우리 애기 베리아기입니다 헤라님 서울 마음쇼션대 갔던 승현아가 입니다 성으로 수치당한 조상의 아픈 마음 인지시켜 주시고 같이 느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그 마음을 가해하는 마음 인지하고 호듣다가 또 배러 갈게요 헤라님 항상 용기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뭐야 우리 애기 엄마도 사랑해 아가야 냉정과 일정 사이 아기 헤라 엄마 어떤 마음이든 다 허용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어떨 때는 아픔만 느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때는 표현하지 말고 그냥 아픔만 느껴 아가 그리고 표현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안심하는 마음이 들 때만 표현해 여러분이 잘 모르겠을 땐 표현하지 마세요 근데 이건 괜찮을 것 같아 두렵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 이럴 땐 표현해도 돼요 하셨죠 내가 벌써 두렵고 이거 해도 될까 이럴 땐 하지 마세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거든 그게 근데 아무 마음이 없어 괜찮을 것 같아 이럴 땐 표현하면 됩니다 지원하기 헤라 엄마 전 연애가 하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도록 호해 주실 수 있나요 자 남자친구가 생기고 싶은 그 마음이 집착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려가야 돼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있도록 호해 주는 게 아니라 연애하고 싶은 그 아픈 마음이 내려가는 호를 해 드릴게요 아셨죠 나는 남자를 사귀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집착하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많은 아가들이 연애하고 싶은 마음 들면 연애를 하면 편해질 거라고 자 연애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큰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집착이라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연애하고 싶은 이 마음이 내려가도록 편해지도록 연애하고 싶은 마음 계속 올라와도 괴롭지 이 마음이 괴롭다고 연애를 하면 편해질 거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더 고통받아 그리고 버림받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끌어 들어가는 분이야 그래서 이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내려가도록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 집착하는 아픈 마음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 세 가지를 들어야 돼요 아셨죠 연애와 관념 뜬 아기들 세 가지 호 들으세요 레몬트리 아기입니다 해라 엄마 마음 씌워 보는데 화면에 엄마 눈을 바라보는데 눈이 흐리멍텅해지고요 받기 싫은 거예요 수치 올라오는 거야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러운 게 뭐예요 수치 막 수치죠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사랑할 수치 주는 마음이 뜬 거예요 그리고 세션 하시다가 호 하기 전에 엄마가 대쪽같이 강직한 남자같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헤라 엄마 매순간 너무 감사해요 헤라 엄마 사랑해요 레몬트리 아기는 아직 남자 사랑에 집착하는 여자 마음이 덜 내려간 거야 그게 미움 해고고 수치 해고고 집착 해고란다가 우리 아기도 영체 사랑 더 많이 받아야 돼 헤라 마음 씌워 제 방법 많이 보다가 헤라 엄마랑 세션 하러 꼭 알아가 사랑 세션 한 몇 번 더 하면 될 거예요 느린 아이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희 친할머니는 걷지 못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저께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 옷을 입고 할머니 침주해서 잠을 잤는데 편안한 동시에 삶이 허무하고 불안한 감정 버림받은 아픔이 올라와서 엉엉 울었네요 할머니 아픈 마음에 호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드려요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평생을 고생만 하고 사랑 한 번 맛보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다가 이제는 걷지도 못하는 느린 아이 아기에 그 할머니에게 사랑을 가득하게 채워 주소서 그 아기에 걷지 못하고 불편한 육신과 아픈 마음을 위로하소서 영체요 남은 여생 동안 편히 살다 갈 수 있도록 그 아기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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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님 사연이죠 동일님이 누구냐면 손희강 아기 손희강 아기 누군지 알죠 마스터 아가죠 헤라님이 손을 잡자마자 혼자 있으며 살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이야기도 티타임 때 제가 영책 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망해가는 집안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막힌 고를 하루종일 풀며 책상에서 10시간 넘게 있으며 공부하던 아이 회사에서 밤을 새며 업무를 하며 버티던 아이 스님 생활을 하며 모자란 체력으로 하루하루 버티던 아이 영국 유학 시절에 혼자 외롭게 도서관을 배회하고 두려움에 떨며 학교 벤치 한켠에 앉아서 숨을 고르던 아이 럼던의 귀갓길을 항상 혼자 걸어야 했던 아이 아우 이야기 그리고 영채마을에 일을 하면서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하고 항상 불안해하던 아이 아침마다 숨이 막혀 깨면서 죽음의 공포와 수치의 불행한 마음에 휩싸여 고통받던 아이 그 모든 아픈 순간에 영채님이 내 곁에 있었고 나를 치근히 바라보고 있었고 나를 지켜주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채님이 엄청 아프고 이야기를 통해서 가슴 아픈 아기들을 되게 많이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서울대 법대까지 갔는데 막상 형법만 공부하려고 그러면 멍해져서 공부를 못하고 스님이 되게 했고 영국에 그것도 안 돼서요 스님 생활하다 영국에 유학 갔는데 돌아오게 만들었죠 유튜브 제 영상을 보고 제 밑에 와서 스님복을 벗고 제 밑에서 지금 마스터 아기를 하게 했어요 영채님이 다 불러드린 거죠 이 아기가 너무 아프니까 이 아픈 이 아기를 계속 그 아기를 보며 울고 있었고 아파했어요 영채님이 근데 이제 이 아기가 아는 거예요 영채님을 딱 받으면서 아 영채님이 나를 아프게 보고 있었고 되게 불쌍히 여기고 있었고 사랑했다는 이제 아는 거예요 영채님 영채님 영채님하고 아침마다 고통 속에서 되뇌던 말을 하니 이런 말을 통해서 영채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사랑은 목숨을 다주는 사랑이었고 나도 동시에 영채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면의 아이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채님 저로 하여금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구제케 하소서 그리고 영채님을 느낀 순간 그 아이는 같은 말을 했고 그 마음이 영채의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영채님은 항상 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러지 못하고 살았고 그것이 한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채님이 보낸 소중한 그들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아침에 기상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몸이 아프지만 아프지 않고 항상 마음이 아프지만 세상과 저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해라 엄마 곁에 있으면 영채님과 함께 있음이 느껴지고 수천 년을 찾아 헤매다 엄마를 찾은 아이처럼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내면의 아이는 다시 이렇게 읍졸입니다 영채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영채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아기는 영채님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 불가의 스님을 하면서 부처님과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 내면의 불성과 못 만났던 아기가 멍멍 울더라고요 만나서 영채님 만나서 영채님은 자기를 지극히 사모하는 아기와 만나줘요 그 아기를 사랑해 그리고 아픈 아기 그리고 너무나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아픈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고통을 치유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이런 아기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려서 세상을 구제케 하고 싶어서 헤라엄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헤라티비에 와 있는 우리 아기들 헤라 마음쇼에 와서 그걸 보는 아기들 그리고 막개명에 오고 이 영채 마을이 가족인 우리 아기들은 전부 세상을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을 주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고 싶고 그들의 고통을 영채님이 있음을 알려서 영채님만 알게 되면 고통이 다 사라짐을 아니까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아니까 그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아기들이 다 저한테 온 거예요 영채님을 만나러 요즘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영채님이 보은 앤 아기 그리고 영채님을 받았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걸 알게 되죠 지금 의강 아기가 그걸 쓴 거죠 양은지 아기입니다 헤라님이 이번 서울 세션인데 헤라님 앞에서 울고 안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3월 막개명에 갈게요 힐링 세션도 받고요 이번에 영채 꼭 받고 싶어요 양은지 아기 아우 이 아기 너무 아팠어요 자 이 아기 막개명에 오면 힐링 세션 꼭 하십시오 이만영아기 혜라님 저는 굉장히 머리형이고 의심의 고가 많은데 갑분 토크를 통해 마스터님과 혜라님의 솔직한 대담이 가슴을 울리네요 특히 마스터를 징계하면서 스승으로 열등감을 인정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요즘 혜라님의 일상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가 너무 친근해서 좋아요 혜라님은 저희처럼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혜라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착각이 있죠 영채님은 강하기만 하고 약하지 않을 거라고 아픈 건 약한 열등이 애고고 영채님은 안 아플 거라고 영채님이 제일 아파요 영채님이 그래 제일 약해요 여러분 약함과 강함은 하나라고 있죠 가장 약함 속에 가장 강함이 있는 거예요 가장 비범한 인간은 가장 평범해요 혜라님은 혜라님의 비범한 만큼 아주 평범해요 혜라님이 여러분이 보기에 엄청 우월하다고 느끼지만 그만큼 열등이에요 혜라님이 강하게 보이지만 아주아주 약해요 혜라님이 엄청난 태산 같은 어른이지만 엄청난 아기가 있어요 그 두 모습이 카나예요 영채님도 그런 분이야 영채님이 혜라님한테 온 거야 혜라님의 그런 영채님의 모습과 가장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기 같고 너무너무 순진하고 그래서 제가 40대 넘어서부터 계속 들은 말 아니 아주 젊을 때부터 들은 말이에요 보기랑 다르게 너무 순진하다고 순진한데 그걸 버릴 생각을 또 안 해요 순진한데 몇 번 당하고 나면 아기들이 이렇잖아 내가 순진해서 당했으니까 나 이제 약아져야지 근데 저는 순진해서 당하고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별로 저의 순진해서 당하는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그냥 아프면 또 느끼고 사기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래도 또 속아주고 좀 그냥 그런 저의 약함을 좀 받아들이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냥 내 나의 모자란 모습을 그리고 감추는 걸 예전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정말 싫은 내 열등한 모습은 엄청 감춰왔다는 거 나는 가식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부하면서 엄청난 가식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 애고가 깨지면서 제가 공부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 오픈한 여자 뭐든지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여자 영채님이 바로 그런 분이거든요 영채님이 가장 아프고 인간이 인간들도 보이기 싫은 모습 인간적인 애고의 모습 약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슬퍼서 울고 아프고 이런 모습 다 여러분 싫어서 버리잖아 근데 영채님이 늘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날마다 아프고 울고 이 세상에 아픈 아기들을 보면서 날마다 아파서 울고 날마다 그들을 보면서 자기한테 오지 않으니까 걱정하면서 빨리 오라고 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아기들이 잘못될까 봐 그게 영채님의 모습이거든요 그 영채님의 에너지가 흐르는 제가 가장 그 영채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죠 하지만 이 헤라 엄마의 애고는 영채님의 사랑을 받고 아기처럼 또 놀고 있어요 영채님이 하시는 걸 쳐다보고 있고 제가 곧 영채님이니까 영채님이 말을 하고 보고 여러분을 안아줄 때 영채님이 안아주지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영채님의 사랑을 이 애고가 받고 있고 그냥 둘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둘이고 그 하나지만 하나도 없고 없지만 있고 있지만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의강학이랑 제가 대담 프로그램 많이 마련해요 그냥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할 때 여러분도 친근하고 이렇게 만영학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 이렇게 공부가 되거든요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강학이랑 찍은 브이로그를 보면서 공부에 도움된다는 우리 아기들이 많아서 저 미디움 팀에서 기획을 했어요 그 의강학이와 저의 대담 프로 의강학이가 또 스님 생활 오래하고 깨달음의 구도 행각을 많이 했잖아 머리도 좋은 아기예요 서울 법대까지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구도 열정 있는 아기라 스님 생활도 했었고 그 아기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고 하면서 그걸 찍어서 그 영체마을 동영상 올릴 겁니다 강의 동영상도 올리지만 그걸 이제 앞으로 많이 올려서 여러분이 그 궁금한 거 대신 의강학이한테 질문 좀 해달라고 보내도 좋아요 그리고 의강학이가 이제 똘똘하니까 그런 거 이렇게 취합해서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깨달음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일상생활이나 여러분의 지혜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일상의 고민도 주시면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일상의 고민부터 뭐 이런 깨달음에 관한 이 마음공부에 관한 모든 거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거라든가 저는 또 기독교인이었고 우리 의강학이는 불교인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취합이 되겠죠 그래서 종교의 공통점과 다른 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담을 하고 앞으로 재미있는 그런 대담 프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셔도 좋아요 좋을 것 같죠 영체마을의 손석희래요 그렇죠 우리 의강학이 잘생겼으니까 아 손석희 아까보다 훨씬 잘생겼지 손석희 아가는 가식이 너무 많고 이렇게 딱 굳어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의강학은 지금 점점 꼰미남이 되고 있어요 부드럽게 풀리고 처음 왔을 때 그 약간 그 뭐라 하죠 그 무슨 시절이라고 하죠 과거의 그 아주 굉장히 흑역사의 사진을 한번 보면 여러분 깜놀할 거래요 근데 지금 아주 꼰미남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네 이제 우리 아가들이 인정하네 손석희 아가보다 훨씬 멋진 의강 아가라고 그래서 막 의강님 수트 입어주세요 이미 입고 있어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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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있어 머리형들의 영웅이래요 의강 아가 보고 머리형들의 영웅 우리 여기 영체마을에는 머리형들의 영웅이 많아요 똑똑한 머리형들 황준 아가랑 의강 아가 그렇죠 윤만 아가도 은근히 머리형 똑똑해요 근데 저 아가가 아직 아픔이 너무 커서 아직 덜 발현이 돼서 그렇지 중년층 중에는 윤만 아가도 똑똑한 편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유능한 열등이 쓰는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우리 상우 아가도 말만 더듬어 아주 유능해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수트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유강님 섹시해 난리 났네 이거 어떡해 우리 박연희 아가 그래 박연희 아가도 순진해 그래야 공부되는 거예요 처마저도 그냥 아빠야 이렇게 순진해야지 약게 머리 굴리는 아가는 영체님이 안 좋아해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아가가 손해 이익만 맨날 따지는 아가 그러다 손해 제일 많이 봐 혜라님처럼 손해 이익 안 따지고 이렇게 살면 큰 이익을 봐 영체님을 만나서 그런데 맨날 10원 한 장 손해 안 보려고 이렇게 따져봐 어떻게 되나 큰 손해 봐서 폭망해 우리 아가들 경매와서 좀 그거 좀 버려줘 그거 아유 우리 아가들 정말 빼꼭 뺏기는 아픔으로 들어가라고 경매 프로까지 만들어줬더니 와갖고 미움만 써 빼꼭 뺏기는 아픔이 큰 아기일수록 그거 보기 싫어 아픔 빼꼭 뺏기는 아픔 보기 싫어 그러니까 아우 경매 프로 왜 이렇게 여러분이 빼꼭 뺏기는 아픔으로 훅 들어가 봐 경매 안 해요 그거 힘들어 경매도 그거 하나하나 다 어떤 아기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나도 그거 고르려면 힘들고 그냥 그거를 갖다가 그냥 아가들한테 그냥 저렴한 가격이 확 풀면 편하잖아 그런데 경매하고 진행할 때 또 엄청 올라와요 경매할 때 사실은 마스터 아가들도 제일 많이 올라와 막 두려움과 살기와 이런 게 힘든데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거로 못 들어가니까 너무 아파서 미움이 올라오는 아가는 자기가 얼마나 다 빼앗긴 아기를 다 버렸는지 봐야 돼 그거 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전쟁터잖아 뺏고 뺏기는 그치 어떻게 살 거야 들어와서 제발 좀 보고 미움 올라올 때 아 내가 뺏고 뺏기는 다 빼앗긴 아픔과 뺏는 아픔은 다 버렸구나 인지 좀 해야 돼요 하셨죠? 김정희 아기입니다 이번 막 개명 가서 친구랑 산책하다 계단에서 내려오신 헤라 엄마를 보는 왜 울려요? 순간 사람이 아닌 신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찾았던 엄마로 느껴지며 그냥 몸이 달려 엄마에게 안기는데 눈물이 났네요 사랑해요 헤라 엄마 영체가 이렇게 도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영체님을 조금이라도 알아보는 아기들은 대부분 알아맞혀요 금방 봐요 저는 경미 때 뺏긴 마음 안 버리고 우선 뺏고 봐요 정미야 그래 그 밀양박씨가 그러는 거야 다음부터는 뺏긴 아픔 느껴야 돼 아가 알았지? 우선 뺏고 봐 이 녀석아 그러다가 뺏으려고 하다가 딱 뺏기면 오 그때 오지게 들어가겠네 그치? 뺏기면 손에 이익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 분별심이 손에 이기해서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경미할 때 온갖 분별심 애개 저거를 20만원 해서 아우 저거 몇만원 이상인데 막 이렇게 올라오고 이때 막 분별심 올라오고 또 막 아우 쟤 뺏겼네 저거 아우 저 바보 같아 또는 쟤 봐 쟤 봐 저렇게 뺏는 거 봐 막 이렇게 올라오고 또는 나는 이것도 못하네 막 이렇게 올라오고 아우 뭐 엄청 올라와요 우리 아기들 막 정말 심장이 쫄깃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징징 올라오잖아 그래서 하는 거야 여러분 거지 마음 진짜부터 많이 올라오고 헤라 엄마 신광수 아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헤라님의 참사랑 감사드립니다 헤라 엄마 사랑합니다 내일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아 우리 광수 아기도 대구에 와 아이고 빨리 가서 우리 아기들 봐야지 경매 보는 거 엄청 힘들죠 그때 우리 윤정의 아기 꼭 봐야 돼 막 그거 느껴야 돼 그 괴로움 경매 보다가 꺼버릴걸 우리 윤정의 아기는 가난의 아픔 거지 아픔 올라와서 그거 계속 봐야 돼 그 괴로움이 뭡니까 거지 아픈 마음 베를린 아가가 황준 아가가 슈트 입으라는데 벼왕준 마스터님 팬이래 슈트는 황준 아가님이 입으셔야 그래 입어 둘 다 입어 나는 좋겠다 둘 다 입으면 오늘 방송 내게 눈물 나고 하품도 나 수치 수치와 이 눈물은 뭐예요 버림받은 아픔 밀양박씨의 아픔이 막 올라오지 유진아가 박유진아가 뺏긴 마음은 꼭 봐라 아가 뺐다가 반드시 한번 뺏겨봐 네가 어떻게 되나 밀양박씨는 뺏기고는 못 살아요 밀양박씨들은 경매하다가 한번 뺏겨봐야 돼 그러면 막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와 밀양박씨가 그렇게 뺏기는 걸 못해요 반드시 뺏거든 아주 지독한 살기가 있어 박흥준아가 저는 보기만 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안 열렸어 우리 흥준아가 막개명에 안 올래요 우리 밀양박씨가 너무 지독해서 안 열렸어 우리 아기 저기 안 되면 마음 세션이라도 오세요 부산이나 서울에 흥준아기는 안 열려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제대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세연 아기 엄마 내일 학교 때문에 엄마 못 보러 가요 으앙 괜찮아 아가 너는 맨날 이렇게 보면서 맥감형도 잘 오문데 뭐 어때 규선아기도 경매 보는 게 힘들지 너도 뺏고 뺏긴 아픔 다 버려서 돈을 못 버는 거야 그게 청산이 돼야 돈 버는 거야 아가 들어와서 봐 보고 질렀다가 뺏기고 막 해서 그거 다 나가야 돼 힘들다가 막 올라오잖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뺏고 뺏기는 거면서 아 신난다 막 이런 경매를 할 수 있어야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야 현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우리 아기 박진서 아기 아픔이 영채시고 아픔이 혜다님이시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아픔이 그래서 사랑인 거야 그 아픔을 딱 인정할수록 아픔만큼 사랑이 도는 거죠 영채님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니까 보니봉봉 아기 내일 드디어 혜다님 오시는 나 오야 우리 아기들 기다려 대구 경북 아기들 엄마가 달려가 영채 마을 남자분들 모두 슈트 입으면 화보일 것 같아요 네 예전에 vip 사랑 세션 때 다 슈트 입었었어 영채 마을 남자 아기들 멋있었어요 다 나비늄텔 우리 한번 해야 되겠어 또 한번 남자 아기들 다 슈트 입고 여자 마스터 아기들은 다 드레이스 입었는데 환상이었어 엄청 예뻤거든요 우리 여자 마스터 아기들도 이게 입혀놓으니까 천사 같더만 다음에 한번 합시다 우리 슈트 입고 여자는 드레스 헤라 엄마도 이렇게 딱 끈 있는 드레스 입고 자 내일 어디 가야 볼 수 있나 가만있어 봐 11시 넘었잖아 우리 아기들 그거 왜 안 알려줘 이 아기들이 정말 얼른 자고 내일 달려가야 되는데 자 우리 아기들 지금 11시 넘었는데 아무도 11시 넘었다고 아이고 진짜 안 알려주네 이야기들 진짜 나한테 잔혹 근무를 시키고 있어 이야기들 짠 오 계산도 해? 박연희 아기는 계산도 안 돼 이 땅지 이 아가야 그 머리를 그냥 처죽여버려 그냥 계산하는 머리를 여러분 그 계산하는 아기가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을 타도버려서 걔가 그냥 전자동으로 올라서 혼자 하는 아기예요 계산만이 아기는 뺏고 뺏기는 아픔을 못 보는 아기야 뺏고 뺏기는 아픔을 인정해서 뺏고 뺏기는 마음을 그냥 쓰는 쓰는 사람은 절대 계산이 없어요 마음을 그냥 쿡 쓰지 이게 마음을 써야 돈도 오고 사랑도 오는데 여러분 계산해서 와? 머리로 계산한다고 돈이 와? 아이고 계산은 무대보를 확 뺏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아예 못 쓰는 거야 계산하거나 그 경매 들어와서 힘들어서 끙끙거리는 아기들은 들어와서 계속 끙끙거려 규선아 그럼 청산이 된다 하나도 안 힘들어야 돼 내일 조심해서 오라고 우리 호경아기 오야 우리 애기 달려간다 우리 호경아기 너무 행복했어 호경아기가 딱 깨져서 내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아픔으로 못 들어가다가 어제인가 그저께 ROS 세션 돼 아우 난 저렇게 아픈 아기인지 몰랐어 눈이 그냥 아픔 자체가 되더만요 조상 대대로의 아픔 아 그래서 우리 호경아가 아픔으로 들어가서 제가 아유 이제 휴가 갈만 난다 대구경부 아유 너무 좋다 이랬거든 가서 이제 헤라엄마랑 춤 한 번 추면 더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갑니다 자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 헤라엄마가 영채님으로 여러분 지켜줄 거예요 밤에 호 약하게 들으면서 아픈 마음 느끼면서 호 자요 우리 아기들 I love you 우리 아기들 사랑해요 굿나잇 안녕